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지금 놀이공원에서 미트리 검사가 유괴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놀이공원에 돈을 들고 왔는데 기절을 당해서 돈을 뺏기고 유괴범을 찾던 도중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누군지 또 밝혀야 되고 유괴범도 찾아야 되고 근데 지금 의심으로는 집사가 유괴범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집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괴범인지는 정확하지도 않고 2인조라고 말을 하고 당시에 잡혔던 아들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괴범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공범이 존재하고 아무튼 되게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계속 갑시다 여자와 남자 한 명인 것 같아요 공범이 그때 여자까지라는 사실은 알았거든요 같은 날 오후 2시 34분 서부고요 또 쫓겨났네요 그렇군 리카르도 찾았고 살인사건의 전무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괴범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거였죠? 이제 유괴범의 정체만 알아내면 그쵸? 지금 유괴범만 찾으면 돼요 상황이 미츠르기 군 아 아 미츠르기 군 히카루를 찾았다는 게 사실인가? 맞습니다 조이치로씨 조금 전 공연구역에서 찾았습니다 저 여자 좀 의심스러워요 여사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의심스럽거든요 여자 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작극일 일은 없겠지? 설마 아버지랑 저 여자가 짜고 뭐 그렇게 자작극으로 한 건 아니겠지? 설마 그래서 히카루는 무사한가요? 그래 상당히 지쳐보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겠지 지금은 로 수사관이 사건의 경위로 묻고 있네 감균당했으니 힘들었겠죠 히카루 가여라 흑흑 저 보석 반지 히카루가 준 걸까? 여자 저 팔에 있는 상처도 좀 신경쓰여 미츄르기 검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군 미츄르기씨 히메코씨와 조이치라 아 이야기를 나눠 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히카루에 대해 미츄르기꾼 미츄르기꾼 이번에는 정말 고마웠네 아닙니다 오그라일은 충격이 커 그래도 히카루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오 그렇지 히카루가 돌아오면 곧바로 이걸 전해줘야겠구만 대부업체? 대부업체 돈빌리제 이름 잘 지었다 돈빌리제 약간 외국 이름 같으면서도 돈을 빌리라는 그런 것 같죠 돈빌리제 아마 노가와 히카루 또 만나러 가도 될까요? 당신의 우라미로부터? 어? 스토커인가? 이 정도면 편지 내용이 스토커인데? 편지입니까? 히카루는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거든 어? 그 얼굴이? 아니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성격을 아직 모르긴 하지만 누굴 닮은 건지 히카루가 또 연애 편지를 받았다네 자 보게나 그런 걸 보여줘도 되는 건가? 재벌 2세라서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 꽤 간결한 연애 편지군 오 번져있는 글씨하며 필적검사 이런 거 안하나? 이런 거 주변에 있는 사람 필적검사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손으로 쓴 것 같은데 어? 저도 볼래요 어라? 보는 사람 이름이 이상한데요? 대부업체 돈빌리제래요 무슨 빛 독촉장 같네요 왼손 쓰기 그저 좀 이상하긴 해 약간 내 오른손 글씨 같은 느낌은 들어 내 오른손 글씨 약간 비슷한데? 저는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을 잘 못 쓰거든요 쓸 수는 있어도 아마노가와 히카루에게 온 편지 보낸 사람은 대부업체 돈빌리제다 근데 대부업체에서 왜 저런 메시지를? 또 만나러 가도 될까요? 되게 친절하게 썼네 히카루에 대해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 12송이째야 히메코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한번 해보자 미안하지만 꽃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꽃을 막 뜯어버리는 중이죠 그러게요 히메코도 참 헤헷 헤헷 자네는 히카루의 여성친구라고 했지? 네 그렇긴 한데 어 그게 절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반지를 선물해줬으니 평범한 친구는 아니란 뜻일까요? 누가 보기에도 슈퍼에서 파는 한 800원짜리 요즘 물가를 잘 모르겠지만 나 때는 800원짜리 보석 반지였는데 딱 봐도 그래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건 평범한 반지가 아니거든요 보석 반지 아닌가요? 핥으면 달콤해요 하 이렇게 근사했을까 아 맞네요 보석 반지 사탕이네 아니 뭐 어디 뭐 세상물적 모르고 큰 사람인가? 뭐지? 왜 사탕 사탕 반지를 처음 보는 건가? 그건 보석이 아니라 사탕 아닌가? 짝사랑인지 사귀는 사이인건지 설정이 애매하네요 설정? 아빠가 아마노가와 씨네 회사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히카로아는 소꿉친구죠 꺄 나 몰라 어 그런가 봐 얘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가? 그렇다면 아마노가와 그룹의 사원이겠군 무슨 일을 하시지? 아빠는 일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대요 페가수스를 타고 와 저런 친구 옆에 못 두겠다 진짜 페가수스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했다고? 아니 아버지가 아니 몇 살이야 중요한 건 이 여자애가 몇 살인 거야 저거 거짓말 아니에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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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가수스? 아! 아! 페가수스는 아마노가와의 그룹의 비행기 이름이야 아... 비행기 이름이래요 아... 깜... 깜짝 놀랐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히메코네 아빠는 이제 안 계시니까요 어머 세상에 그렇군요 10... 10년 전에 페가수스를 탄 채 어디론가 떠나셨어요 페가수스를 타고 행방불명 되다니 옛날 이야기 같고 만약 만나더라도 얼굴을 못 알아보겠죠 히메코씨 안됐네요 그래도 지지 않을 거예요 힘내자 히메코 파이팅 좀 밝은 것 같긴 하네 그런 거 지금 해맑아 사건에 대해 사건에 대해 묻고 싶은데 어? 아 사건이요? 유괴사건은 해결됐잖아요 전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을 잘 몰라요 자네는 히카루가 유괴됐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아... 네? 아... 아... 그러니깐 아... 그건 소녀의 감이에요 뭐야 수상해... 이런 건 수상한 인물에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감이라고? 히메코는 히카루에 대한 거라면 뭐든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역시 저희 운명은 저희는 운명에 캬! 아... 또 망상이 빠져버렸네요 피곤한 스타일 그래서 미추르기씨 이제 뭘 할 건가요? 또 다른 유괴봄이 살인자일 가능성이 크지 그 인물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겠군 그렇다면 조사해야 할 것은 인물을 알아내려면 범인의 아지트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범인의 형... 감금 장소 장소! 아지트? 장소! 어? 이거... 범인을 알아내려면 장소가 더 가까우려나? 일단 우리가 아지트는 모르잖아 모르잖아? 우리가 잡혀있던 데가 장소 아... 저 사람이 잡혀있던 장소 장소 어? 아... 아 히카루가 감금되어 있던 게 아니라? 아... 아... 우리가 감금됐던 곳에 단서가 있을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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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감금됐던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대도둑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구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건 맞지 않나? 하지만 거기는 그때 충분히 조사했잖아요 다른 곳을 조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난 지하를 들어가 보지 않았어 지하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하엔 뭐가 없나 보다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군 지금은 범인을 찾을 단서가 필요하다 범행 현장 아지트 현장 조사했으니까 아지트 해볼까? 범인의 아지트겠지 하지만 또 못 들어가게 막지 않을까요? 로우 수사관의 수사는 이미 끝났을 거다 저 경찰관에게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볼 가치는 있겠지 아하 저기구나 아지트가 자네 비켜보시게 자네 이상은 없나?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한 말투를 쓰는 경관이군 경찰들은 다 쌍둥이인가 다 똑같이 생겼구만 경찰들 얼굴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대사가 하나씩밖에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똑같군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안을 좀 봐도 되겠나? 네 알겠습니다 어 열어주네 상당히 쉽게 물러나는군 어 왜 비켜주지? 괜찮겠나? 로우 수사관에게 명령을 받았을 텐데 네 그거 그렇지만 밑줄기 검사님을 들여보내달라고 이토노 고기리 형사님이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 오 형사님이 의외로 임망이 있나봐요 그리고 이 서류를 검사님께 드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이건 뭐지? 오 이건 피해자인 오그라마스미 얼굴 아닌가? 아! 구라였어 이름이 구라였네 집사로 들어간 이름이 거짓 이름이었네 구라마스미오가 그 목에 있는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이잖아 아즈카... 아 카즈노 교도소 탈옥 행발물명 탈옥할 때 경찰관에게 권총 한정을 탈취함 아내와 외동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잠복한 보람도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 이 사람 총인가? 총이 지금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온 거죠 일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이 있고 경찰이 잃어버린 총 해서 두 개인 거예요 오호 어? 근데 이름은 쿠라마스미오라고 적혀있어요 그 목걸이에 적혀있던 이름이군 이게 그 사람의 본묘인가 보군 음... 아니? 10년 전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군 네? 아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후 다룩해서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오그라는 신분을 속인 다룩수였군 와... 근데 집사로 채용할 때 그런 대기업에서 집사로 채용할 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거야? 오... 오케이 아...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의 과거와 이번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경찰 자료에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봐야겠군 뭐... 아무튼 지금은 먼저 범인의 아지트를 수사하도록 하지 그래요 저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사하는 게 더 좋아요 자네는 생각하는 것도 배우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러면 열쇠로 문을 열어줄게 아... 조금 전까지는 문이 잠겨있었지만 이 문은 이미 열려있습니다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내부를 수사하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경찰을 10명 정도 동원해 억지로 해냈습니다 그랬군 이미 롤 수사관의 조사를 마쳤다는 뜻인가 오케이 같은 날 오후 2시 55분 범인의 아지트 누군가 짜고 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 코난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여기가 범인이 숨어있었던 방이군 미추르기 씨가 묶인 채 끙끙댔던 방 옆이네요 미쿠머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범인의 정체를 알려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 잔이 또 3개냐? 수사를 시작해야겠어 왜 잔이 3개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2명씩 있는 걸로 아는데 옷이다 인형 옷 망가진 인형의 탈을 두는 곳인가 보군 왠지 소름끼치네요 버리려고 뜯어놓은 모양이군 손이 뚫려있어 일단 옷이 손이 뚫려있다 그리고 잠깐만 저 악당군 옷인데 악당군 옷이에요 지금 손에 구멍이 뚫린 옷이 미추르기 씨 위험해요 깨진 거 우리군 유령의 집에 있던 물건인가? 수리라도 할 셈인가? 왜 이런 곳에 둔거지? 의자 쓰지 않는 접이식 의자가 정리되어있다 완벽하게 정 완벽하게 정리해놨네요 모서리까지 딱 맞췄어요 이렇게 정돈되어 있으니 왠지 쓰이가 좀 민망해요 원래대로 돌려놓을 생각은 없나보군 일단 체폭은 두어 이거는 아까도 봤던 거잖아 포토투어 간판인가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군 전 4명 중에 2명을 잡았어요 남은 2명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자린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신이 났군 그러게 그러게 잔이 왜 세단이지? 인형은 일단 4명인데 아! 이 방에도 함정이 있어요 이건 함정이 아니야 너 방금 들어가 봤잖아 들어가 놓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하통로로 가는 문이지 저도 안다니까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잠겨 있어서 여기로 도망쳤다고 히카루가 말했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나보네 수사한 곳이 있으면 사실 조사해보자 자 일단 잔이 3개인 게 좀 그렇죠 근데 뒤집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괜찮은 건가? 잣잔이군 하나 둘 셋 잣잔은 좀 3개가 있네요 일단 3명 3명일 가능성도 있어요 음 이건 무슨 열쇠지? 음 뭘까요? 그러고 보니 옆방에서도 아니 그러고 보니 옆방에서도 열쇠를 발견했었지 어? 그렇다면 함정을 여는 열쇠겠네요 그건 함정이 아닐세 자네가 멋대로 뛰어들었을 뿐이지 에이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단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말하다 보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 같군 점점 반도랜드 포스터가 붙어있다 재밌고 즐겁고 소중해요 당신의 눈동자에 반도랜드 이상한 캐치프레이즈가 다 있군 의자 접이식 의자인가 범인들이 앉았던 걸지도 모르겠군 여기도 총 3개 여기도 3개 어... 오케이 불만한 건 다 본 것 같고 이 문 너머에는 미츠르... 미츠르기씨가 범인에게 당에 갇혀있던 방이 있죠 그 부분에서 봤을 때가 이런 뷰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게 미츠르기씨가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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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곳이 있으면 사살 조사해보자. 어? 뭐야? 이거 검 아니야? 검? 칼이네요. 부러졌지만 칼이네요. 칼이... 칼이나? 이상하군. 왜 부러진거지? 부러져있다.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나? 검이 저절로 부러질 리는 없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누가 무슨 이유로 이 검을 부러뜨렸는가? 음... 막연히 생각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지. 더 깊고 넓게 생각해보게. 여기다 걸어놨던 것 같은데? 손잡이 부분이 많이 찌그러진 것 같네요. 경찰이 문을 억지로 열었어야 되지 찌그러진 거겠지. 어? 어라? 이거 이상한데요? 잠금장치는 안 망가졌어요. 뭐라고? 경찰이 억지로 열었다고 하지 않았나? 잠긴 문을 억지로 열었다면 이렇게 멀쩡하진 않겠죠. 완전히 망가졌을걸요? 밖으로 나가는 문의 잠금장치는 멀쩡하다. 어떻게 된거지? 오... 잠겨있지 않았던 거면 누가 잡고 있었나? 아닌데 그럼 들켰을 건데? 뭐지? 그냥 열쇠를 열었다는 건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열쇠가 있었다는 건가? 서부구역에도 이런 통나무 통이 있었죠. 음... 그랬지.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열쇠를 찾아야 되겠네요. 서부구역... 서부구역에서도 생각했던 건데... 이 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군. 숨는 용도로 쓰긴 했을 것 같아. 통나무. 약간 문을 열었을 때 잠... 밑으로 도망을 가진 않았을... 어딘가로 도망... 아... 숨어있으려나? 지하 통로로 가는 문이 열려있다. 히카루가 탈출해 사용한 문이다. 미쿠모 바닥을 조심하도록 내려갔다. 에휴... 그렇게 몇 번씩 떨어지진 않아요. 어... 다 본 것 같죠? 네. 그... 봤을 때 뷰가... 의자가 그렇게 보였었던가? 다 본 것 같네. 그럼 이제... 한번... 범인의 아제트에 대해서... 여기가 우리가 감금됐던 방의 옆방인가? 아... 전 저쪽 방에서 이 방을 엿봤어요. 이 방에 유괴범이 숨어있었던 거군. 다시 말해... 이 방에 범인의 단서가 있다는 뜻이죠. 그쵸? 이거 뭐 특별한 거 같고...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나가는 문이라... 가짜 칼... 이게 제일 유력한데... 이게 제일... 조합상으로는 맞는 거 같은데... 차앙... 그쵸? 억지로 열었다고 했지만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자물쇠 상태를 봐서는 확실하지. 하지만 경찰관들은 엄청 필사적으로 문을 열었다던데요?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하지만 닫혀있긴 했지. 누군가 잡고 있었어. 이건 내가 확실한 게... 잡거나 저 칼로 고정돼있거나 그랬을 거야. 그치? 이것 때문에 말이야. 저 칼로 고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아! 설마! 빗장이 걸려있었다. 손잡이 부분을 보게. 그거 봐, 맞죠? 저걸로 고정을 시켜놓은 거야. 손잡이 부분이 찌그러졌지? 여기... 여기 부분 떨어져있죠, 여기? 여기... 그래서 이 칼이 부러졌군요. 오케이. 빗장으로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의자 3개와 차장 3개. 3개 3개 조합해봅시다. 창! 차장과 접이식 의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3개씩 있다는 점이다. 범인이 3명 아니면 자작극으로 1명이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히카루 상태를 보면 자작극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진 인형탈도 3개였지. 여자의 빼고 3명이죠. 체포군이랑 여기 3명. 어라? 근데 유괴봄이 2인조 아니었어요? 그래, 수가 맞지 않는군. 히카루도 보지 못한 세 번째 유괴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 한 명 더 있었다는 점을 여기서 찾았으니까 3명이나 찾아야 돼? 어우... 유괴봄의 정체를 알려주는 단서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긴 모양이군. 어! 아 뭐야! 꺄아! 왜 그러나! 뭐야! 갑자기 누가 나왔어! 어? 이런! 미추르기님을 이런 데서 뵙는군요. 아 그 경찰인가? 대체 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지? 이건 직원용 지하통로거든요. 아! 직원용이라고? 저희 마스코트들도 늘 사용합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밖으로 나오지 그래. 아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네. 다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더니만. 야! 저기 체포군 잡았다. 이제 한 명 남았네. 그게 무슨 뜻이지? 아 나 참! 벌써 까먹었어요? 포토 투어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이제 악당국만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게 있었지. 관심이 없으니까. 저기 모자를 좀 벗어주면 안 되나? 어 들어갔어. 이럴 수가 없다니 어딜 간 겁니까? 뭐야 음 뭐지? 왜 그러나? 악당군 인형탈이 없습니다. 악당군 인형탈 분명히 내가 탈출할 때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한 후에 범인이 여기 한 번 왔다는 소리. 아 난 또 뭐라고 그 얘기였어요? 그건 유괴봄이 훔쳐갔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벌을 훔쳐갔다고 했는데 뭐라고? 세벌이 아니란 뜻인가? 그럼 위에 옷 아 밑에 이 악당군 옷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악당군 옷이 하나 더 있었나 본데? 조기체포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러주겠나? 그게 무슨 말이지? 악당군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상합니다. 악당군의 개수가 부족합니다. 인형탈은 예비용을 포함해 각각 두 벌이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한 벌은 놀이공원 안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예비용 인형탈이 한 벌씩 그 방에 놓여있었겠지 아니요 악당군은 두 벌이 있어야 합니다. 어? 악당군은 출근을 안 했나 본데? 에? 왜? 악당군 인형탈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벤트를 하는데 놀이공원 여기저기에서 악당군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 악당군을 다른 마스코트들이 체포하는 쇼입니다. 하... 그런 게 있었군요. 어? 그러면 지금 놀이공원 내 악당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악당군 인형탈은 그때만 사용하죠. 어쩐지 산이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제 곧 쇼가 시작되는데 인형탈이 없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즉 범인이 훔친 인형탈은 네 벌이었다는 뜻이군. 그쵸. 세 벌에다가 여분으로 이제 세 개에다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니까 네 개라는 거죠. 걔네들은 음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군 이런 식으로 보통 금방 얘기하죠. 별 대화 안 했는데 그런 범인이 네 명이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되겠지 내가 봤을 때는 좀 갈아입는 것 같아 이 사람으로 보였다가 저 사람으로 보였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막 갈아입었을 수도 있어 왜요? 어떤 인형탈을 훔쳐갔는지 잘 떠올려 보게 어떤 인형탈을 훔쳐갔는지요? 범인이 네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 어디 있지? 이거? 이거 아닐까? 체포영 가다라 만약 네 벌째로 훔칠 거라면 체포영을 훔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치 같은 옷 두 벌이 필요가 없어 아 그러게요 그렇지 하지만 범인은 악당군을 훔쳤어 돌아다니기에는 저 나머지가 낫고 악당군은 특별한 거에만 쓰다 보니 이유는 모르지만 범인은 악당군이 두 벌 필요했던 걸세 약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선가? 가능성이 있어 알리바이를 위한 그걸로 이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추리를 한 번만 더 부족한 악당군과 뜯어진 인형탈 지금 대기실에 필요 없는 인형이 하나 있죠 인형탈이 하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야 또 다른 악당군은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무슨 뜻이에요? 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형탈에 특징적인 복대가 보이지 않나 그쵸 제가 그래서 악당군 옷이라고 했죠 어 그러게요 꺼내봐요 흠 역시 악당군이 맞는 것 같군 머리는 없지만 말이죠 누가 봐도 수상한 곳이 하나 있죠 이 이거 보세요 손을 다쳤나봐요 찢어진 게 아니라 뚫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런 것 같아 총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뚫은 것 같아 총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인형손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총에 경찰총 리볼버였으니까 손에서 무언가를 잡아뜯은 자국이 남아있군 그 다음에 복대 악당군의 오른손이 뒤져진 이유는 뭐지? 채포분과 사우나 닫힌 걸지도 모르죠 역시 채포분을 만만하게 봐선 안되겠어요 그렇게 흉포한 생물이었나? 내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발 부분도 딱히 특이점 없고요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는 의자 3개 이건 됐고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가지런히 놓여있어 쓰지 않는 접이식 의자가 정리되어 있다 탁자 앞에 놓인 의자도 여기서 가져간 거겠지 뭔가 이 가지런함과 가지런하지 않음의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뒤로 가고 퍼즐을 맞출 건 없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초기 채폭은 자는 왜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건가 미추르기님은 유명하시니까요 신경 쓰지 마십쇼 유명하다고? 내가? 물론이죠 활약상은 자주 들었습니다 미추르기씨 대단하신가 보네요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아는 사람인가? 뭐지? 경찰 쪽 직원인가? 얘랑은 딱히 할 말 없는데 음...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네 얘기라도 해볼까? 신경 쓰이는 점 미쿠모 미쿠모 자네는 채폭은 포토 투어에 참여 중인가? 네 여기까지 온 김에 근사한 선물을 받고 싶거든요 근사한 선물이라고? 수갑 모양 수첩을 준다더라고요 수첩 모양 수갑이였나? 수첩 모양 수갑이 어디 있어 어떻게 킬라고 수첩 모양 수갑은 어떻게 생긴 거야? 둘 다 쓰기 힘들 것 같군 그나마 수갑 모양 수첩은 이해할 수 있겠다 동굴하니까 아니 써보기 전엔 모르죠 수첩은 몰라도 수갑을 쓸 기회는 없을 텐데 얼마나 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보자 안 본 게 있나? 발도 특별한 거 없었어요 응 발도 특별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추리를 해보자 그러면 손에다가 손을 지금 중점은 여기니까 이걸 추리하면 될 것 같아요 총이 아니라 칼인가? 이거 해볼까요? 이상한가의 증거품 둘은 완전히 모순된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미츠르기씨 가르쳐주세요 틀리면 틀린 건가 봐 틀렸어 여기가 추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증거품으로 볼 수 있는 거? 구멍이랑 연관이 있는 건 없어 보이는데 칼은 아니고 이걸로 해봐 이것도 아니야 추리가 아닌가? 얘네랑은 대화를 못하고 아내 건 다 봤고 추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얘랑도 얘기 다 했어 얘한테 뭔가 제시해볼까? 아니야 얘한테도 보여줄 만한 건 없는데 추리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악당군 사진에 총이 있었다구요? 어? 그런가?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이 악당군 설명의 총? 아무래도 모순된 모양이야 어? 그렇군요 네? 어디 가요? 잘 보게 악당군 오른손에 있어야 할 게 없지 않나 총? 응? 아 권총 말이군요 그래 악당군은 늘 오른손에 권총을 들고 있는 캐릭터지 그리고 자네 악당군이 오른손에 든 권총을 분리할 수 있나? 아니요 권총은 인형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거 뜯어버린 거네 그냥 그 권총이 너무 인형탈을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그 이 권총을 뜯어내버린 거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총 쓰려고 예상대로군 이 인형탈에도 억지로 잡아뜯은 자국이 있다 권총은 당연히 가짜겠지? 예 물론이죠 그냥 모형 권총입니다 아 그래도 공포탄은 쓸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에서 인형탈에서 공포탄이요? 아니 공포탄도 좀 괜찮은 건가? 공포탄을 놀이공원에서? 쇼에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범인은 이 모형 권총이 필요했나보군 손에 비해서 총이 되게 작네 조사 종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장 조사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뭘 할 건가요? 많은 걸 알게 됐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할 사람이 있어 만나고 싶진 않지만 가자 미쿠모 만나러 수사관 만나러 가야죠 가서로꾼 만나야 되지 않겠어? 같은 날 5, 3, 3, 4분 서부구역 어? 밑줄기 검사님! 큰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나 이토노 코길의 형사 정문 앞에서 체프군 인형탈이 발견됐습니다 어잉? 뭐라고? 범인이 썼던 인형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른 정문 앞으로 오십시오 아직까지는 그 늑대 인간이 없습니다 어 좋아 정문 앞으로 가야겠군 오 버리고 어딜 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에서 계속 나왔으면 저번 시간에 더 하고 그냥 끌 걸 그랬네 생각보다 짧네 생각보다 짧아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편이니까 후편 전반 따로 있고 중반 후반 나눠져 있나? 같은 날 오후 3시 45분 반도랜드 정문 이토노 코길의 형사 인형탈은 어디 있나? 어? 저기 누가 누워있어? 분수대 뒤편에 있습니다 어 그냥 허물 벗듯이 벗고 갔네 헉? 목걸이? 아니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누워있었어요? 아이 몰래는 저기 덤불 안에 있었습니다 조사하려고 옮겨놓은 겁니다 그럼 바로 조사해봐야겠군 은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단 눈에 띄는 목걸이부터 이건 뭐지? 그 죽은 집사 목걸이랑 같은 종류인 것 같죠? 이건 목걸이 아니에요? 오늘 얻은 두 번째 보물이네요 이것도 예쁜 플래티넘 실버예요 오그라이 목걸이에 이어 또다시 목걸이가 나오다니 이 두 목걸이는 소코마데다! 딱 나오죠 소코마데다! 거기까지다 아 맞구만 그 손 치우시지 장난이 지나치운 검사 양반 목걸이라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군 뭐라고? 여길 잘 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알겠어? 히메코라고 새... 어 뭐야 히메코라고 새겨져 있어요 히메코? 히메코? 아니 그 보석 반지 여자 히메코 그 여자인데? 보석 사탕 히메코의 목걸이를 수사수점에 기록했다 저... 저는... 드디어 잡았다 당신이 유괴범이군 아니에요 저... 저는... 히메코 네가 날 유괴한 유괴범이었다니 히... 히카루 세상에 히메코씨가 유괴범이었어요? 흠... 네 오? 왜 이렇게 순수히 자백해? 뭐야 네? 제가... 제가 히메코를 유괴했어요 유괴범은 히메코씨였다 아! 그러면은 이중... 범죄인가 지금? 이중 범죄가 일어난 건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끝났다거나 할 수 없다 그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애들아 사건 해결됐다 자동차를 준비해라 이 아가씨를 태울 특별한 자동차를 말이야 잠깐! 잠깐! 흠... 왜 그러시나 검사 양반 할 말이라도 있어? 살인사건의 범인도 히메코씨란 말인가? 자네는 하라바의 순경을 의심했지 않나? 하! 그게 말이다 자작거든 뭘 말인가? 하라바의 순경의 권총 말이야 수풀 속에 떨어져 있더군 하... 그 진짜... 그 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정말 잃어버렸던 모양이야 이 나라 경찰은 형편없군 아... 아... 뭐라고 쇼? 이 권총에 발사하는 적은 없었다 이건 흉기가 아니야 다른 총이 있었겠죠 하라바의 순경의 미름 불린 모양이군 그리고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했지 유괴범 사이의 불화가 살인사건으로 발전했다 아! 집사가 유괴범은 맞네 그러면은 집사랑 히메코랑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지금 도망치는 건데 총을 쏘는 범인이겠군요 히메코는 그 현장을 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 양반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러면 집사가 들고 있는 총을 그 범인이 들고 있는 거네 히메코 씨 정말 진짜로 살인을? 오우! 제가 제가 죽였어요 아니 뭐야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었어? 추리가 다 빗나가는군 나는 쓸데없네 나는 검사직을 내려놔야겠어 추리가 추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군 그 그 그럴 수가 이거 결짜기군 미소 미스터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왜 그렇게 열어리시나 범인은 자백했다 결정적인 증거도 있지 대체 뭐가 남았다는 거야 오리토 히메코 씨 아 아 아 네 유괴사건 그리고 살인사건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직접 이야기해 주게 이유가 뭐죠? 제가 유괴범이자 살인범이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그럼 끝이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사죄를 머리를 미루일 밀어버리겠어요 갑자기 머리카락 잘려고 하네 자네가 범인이라도 상관없네 그게 진셀이라면 머리카락으로 되겠어라니 아 구라칠 수도 있다는 소리 자네는 사실만 얘기하면 돼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사 월급이 적었나 아 아 아 계획은 잘 풀렸어요 그런데 돈을 손에 넣은 순간 남기고 있다 고백 중에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없었나 자 일단 하나씩 다 추궁하면서 보죠 유괴를 계획한 사람은 집사인 오그라 씨였어요 잠깐 잠깐 피해자와 면식은 있었나 히카루네 집에서 얘기를 몇 번 나눴어요 몇 번? 그게 다인가? 아니 히카루 좋아한다면서 집사랑 몇 번 얘기 나누고 바로 유괴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저 여자 무서운 여자네 아 아 네 유괴 계획을 제한할 만큼 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계획을 도둑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사롭군 오그라는 처음부터 계획 막바지에 배신할 작정이었겠지 그래서 일부러 그다지 관계가 없는 상대를 파트너로 고른 거야 그렇게 봐야겠지 안그랬시나 하지만 오그라는 파트너를 잘못 선택했다 배신한 상대에게 도려 살해당했으니까 흠 설마 반격할 줄은 몰랐겠지 음 그럴싸하긴 하군요 흐흐흐흐흐 그럴싸하긴 해요 저희는 이카루를 유괴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잠깐 잠깐 확신했다고? 무슨 근거로 스캬 아 참 어쩌면 좋지 미쿠모 히메코씨가 왜 이러는 거지? 어휴 미출기씨 표정이 무서우니까 그렇죠 조금 더 부드럽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안 돼 히메코 넌 늘 이런 식이야 차가운 눈빛을 하면 깜빡 죽지 머리카락 좀 잘라버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지겠니? 넌 히카루 뿐이잖아 히카루도 약간 차가운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좋아한 이유가 그렇다네요 차가운 눈빛을 가진 미출기씨 잔말이 많군 히메코씨 아들 바보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지 전 항상 히카루가 부러웠어요 참 그랬죠 아 히메코씨네 아버지는 이 목걸이도 아빠가 줬던 선물이에요 전 믿어요 이게 있으면 언젠가 아빠가 절 찾을 거라고 페가수스를 타고 절 데리러 올 거라고요 이 목걸이가 히메코씨에겐 페가수스의 날개인 셈이군 계획은 잘 풀렀어요 그런데 돈을 손에 넣은 순간 오그라씨가 저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걸지도 모르죠 히메코씨 오그라가 처음부터 히메코씨를 죽일 작정이었다고? 정말 그럴까? 어쩌지? 이의를 제기할까? 이건 이의를 제기하자 히메코씨 그건 말이 안 돼 네? 오그라가 자네를 죽일 수 있었을 리 없으니까 어째서죠? 어차피 저희는 생판남이라고요 돈을 위해 죽이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죠 잠깐! 히메코씨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게 무슨 뜻이죠? 자네가 이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그걸 보여주는 증거품이 여깄다 오그라가 히메코씨를 죽일 수 없는 걸 보여주는 증거품은 뭐냐 어? 잠깐만 알고보니 집사가 아빠였네 아 맞네 페가수스 딸이 날개고 아빠가 말이구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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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였어 대박 의외인데 어 진짜? 이거 아이고 가다라 이 이건 그 목걸이가 어쨌다는 거야 말 목걸이와 이 증거품이 자네가 누군지를 보여준다 말 목걸이와 증거품 경찰 이력 이거겠죠 딸과 아내와 외동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니까 날개를 보여줘야 되나? 아 이 같이 합쳐진 걸 보여줘야 되겠지? 이 두 목걸이를 잘 보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어? 듣고 보니 색과 재질이 똑같네요 어? 사실 니 앱이다 아 진짜네 진짜 아빠 이 두 목걸이는 원래 하나였다 네? 시험해보지 차란 와 페가수스다 꼭 들어맞네요 왜? 왜죠? 왜 제 목걸이와 우그라씨의 목걸이가?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자네도 상상이 가지 않나 그,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거짓말 딸이 아빠를 죽인 거야 그러면? 딸이 아빠를 죽인 거야 두 목걸이를 하나로 만들다니 하, 어설픈 마술이군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말이야 흠 그렇다면 상상력이 없는 자네를 위해 증거품을 보여주지 목걸이에 담긴 의미는 알려주는 증거품은 뭐지? 목걸이에 담긴 증거품의 의미 따지면은 이게 맞겠죠? 뭐 볼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경찰 이력이 맞는 것 같아 받아라! 오그라마스미는 가짜 이름에 불과해 본명은 쿠라마스미요 그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이다 뭐, 뭐라고? 가명이었던 뜻인가? 아니 뭐 국제경, 아니 지금 인터폴 사람이 어쩜 이렇게 허술합니까? 비해자는 다룩스라는 신분을 숨긴 채 생활했다 그건 이 쿠라마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 그리고 목걸이의 의미를 알려주는 건 어, 어 목걸이의 의미를 알려주는 건 외동, 외동딸? 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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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동딸인가? 받아라! 쿠라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맞네 그건 바로 오리토히메코시다 그, 거짓말! 그 사람이 아빠일 리가 없어! 쿠라마는 신분을 숨기고 있어서 아버지라고 밝힐 수 없었던 거다 어쩌면 조용히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아니죠 일본은 보통 엄마의 성을 따라가지 않나? 내가 알기론 그런데 엄마 성 따라가지 않아요? 일본은? 생이별한 딸을 과연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 애초에 이런 유괴계에게 끌어들이려고 했을까? 가사롭군! 가사롭군! 어, 뭐야 비웃어? 미스터로 왜 웃는 건가? 가짜는 생각이 웃겨서 견딜 수가 없거든 뭐라고? 당신은 정말 끝까지 어수하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어? 또,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아, 또 뭔 소리 하려고? 왜? 왜 기껏 잘 푼 것 같은데 또 왜? 왜 또 시비야? 하... 왜 또 시비지? 두 사람은 부녀 사이였다 아무래도 그건 분명한 사실 같군 근데 말이지 그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힘의 코시 반응만 봐도 모르는 게 뻔히 보이는데 뭔 개소리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우연하게도 아마노가와 가문과 연관이 있었다 억지부리네, 이제 그 점을 이용해서 함께 이번 6일을 계획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아, 이제 뗐 쓴다 이제 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그런 말은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네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 부녀 사이인 건 몰랐다는 증거는 없잖아? 아, 그건 그렇긴 해 부녀가 유괴사건의 공범이란 뜻이에요? 그래, 맞아 정말 어처구니없는 부녀지 그게 과연 사실일까? 증거품을 잘 봐야겠군 어, 말하는 거 보면 계획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기 부분은 모순 제시 안 했는데 그치, 부녀 사이인 건 사실 같고 잠깐 아, 잠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 비해자뿐만 아니라 그 아가씨도 알고 있었던 거지 서로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해야만 했어 지명수배 때문인가? 그래, 비해자는 떳떳하게 나 돌아다닐 입장이 아니었어 게다가 후인가? 둘이 싸해지네 하나는 집사였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친구였으니까 그걸 기회로 여긴 게 아니겠어? 기회? 그래, 그 둘은 그 점을 이용해 이번 유괴를 계획했다 부녀가 같이 범죄 계획을 짰다는 건가? 완벽한 공범 관계가 따로 없지 부녀가 상당히 교활하군 아무도 집사와 여성 친구가 부녀라고는 상상 못하겠지 그래, 처음부터 용의주당에 짜인 계획이었던 거야 내용이 없는데도 물어볼까? 잠깐! 잠깐! 증거 없는 억측일 뿐 증거 없는 억측일 뿐이군 그렇게 치면 부정할 증거도 없잖아? 그치 주장하는 가능성은 어떻게든 히메코씨 분열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나 봐요 정말 그렇군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 무게사건은 분열이 한 범행이었을까? 자, 보면은 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 저런 반응이 안 나오는데 애초에 앞에 얘기했을 때도 이거 보면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녀 사이인 거를 바로 알지? 이걸로 한번 제시해볼까요? 이봐 자네가 방금 한 발언이 이 증거품과 모순된다 틀렸나보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저런 저런 이게 나와야지 맞춘 건데 이 둘이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목걸이를 다시 한번만 보여주면 뭐가 되려나? 알고 있는데도 죽인 거는 이걸 보일까?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 같고 이 증거품을 보게 해 아, 틀렸어 옹이 구멍이래 아, 증거품과는 아니고 그렇다면 알고 있었다고? 부녀에 의한 범행이었을까라는 건데 그렇다 친딸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겠지 나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건과 맞춰야 했다 부녀 사이란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아 아, 그건 맞지? 아, 뭔가 여기인 것 같은데 제시할 만한 증거품이 이건가? 함께 계획을 했다 잠깐만 갑자기 보인다 이 편지 보니까 함께 계획을 한 것 치고는 아마노가와 히카로에게 온 편지 대부 업체 이거... 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니네 아니, 이것도 아니야? 어렵다 뭔가 대화를 해도 특별한 부분이 유추가 안 되는데 함께 유괴를 계획했다 함께 유괴를 계획했다 함께 계획했다? 함께 계획했다? 살인사건 사진인가? 아니, 증거품에는 없어요 그게 아까 추리에만 나왔던 부분이지 증거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지툼 빗장 아지툼 빗장 아지툼 빗장 아지툼 빗장 아지툼 빗장 아지툼 빗장 이거 한번만 더 해볼까? 아지툼 빗장 아지툼 빗장 아닌데 이것도 아니야 아지툼 빗장 아지툼 빗장 어... 유괴를 계획했다는 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 탈? 암완호 가북로 연관이 있다. 6회를 계획했다. 그쵸? 이 3명이라는.. 근데 이게 지금 2명, 3명을 얘기하는 부분이 없잖아. 계획을 했다. 두 사람을 우연하게 두 사람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숫자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 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말로는 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 이건가? 악당공까지 3벌 두 사람.. 이건가? 아닌데.. 이쪽 부분이 아닌가? 저 탈.. 잠깐만 함께 6회를 계획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함께 6회를 계획했다. 여기에다가 한번 제시를 해볼까?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구만. 음.. 이육의 계획은 둘이서 계획한 것이 아니다. 아, 맞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를 못 골라서 지금.. 아, 그래서 그랬던 거네요. 어..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단순하지. 위계범은 사민조이기 때문이다. 뭐? 사민조라고? 서부구역의 대기실에서 움츠린 인형의 탈은 네 벌이다. 그 중 한 벌은 범인의 아지트에서 발견됐어. 남은 건 세 벌. 즉, 세 사람이 인형의 탈을 쓰고 있었단 뜻이지. 아지트에 남아있던 찻장과 접이식 의자도 세 개였다. 모든 증거가 세 번째 유계범 있다는 것을 뜻하지! 그리고 세 번째! 유계범인 바로 이 유계사건의 주범이다! 두둥! 아, 그.. 그.. 그렇다면 그 주범은 대체 누구지? 이 인물이 바로 유계사건의 주범이다! 어! 설마 진짜.. 진짜 내가 예상한 그대로인 거야? 내가 예상.. 이거 아버지 아니면 아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잡혀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이상하긴 했거든. 자작극일 확률이 높아 보였단 말이지. 진짜 자작극인가? 한번 제시해볼게요. 지금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상하는 인물 딱 두 분이.. 두 사람이라.. 히카루! 헉! 두둥! 맞다! 역시.. 내가 이상한 게 맞았던 거야! 검사로서의.. 자격은.. 마지막에 찾았다.. 그래도 있는 거다.. 아.. 아마노가 히카루라고? 그래.. 이 유계사건은 히카루 본인에 의한 자작극이었다.. 이보세요 내가 이럴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내가 그 이상하니까.. 아.. 나는 초반부터.. 이 사건 챕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예상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 도망쳐 나온 이카루는 이렇게 말했지 범인의 얼굴을 봤나? 어.. 얼굴은 몰라.. 하지만 두 명이었어.. 한 명은 여.. 여자.. 그냥.. 그.. 뭐 묻으려고 했던 건지.. 뭐.. 본인은 피해자인 척하고 슬쩍 빠지려고 했던 건지.. 하지만 범인은 사민조였다.. 모순되지 않나? 그.. 그.. 그럴리가.. 내가 본 건 분명히 두 명이었는데.. 이 녀석은 감금 당했었다.. 모든 범인을 못 봤을 수도 있어.. 감금이라..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 그래.. 의자 세 개가 있고 찻잔에 세 개 있는 것부터 딱 짜고 치는 게 보였다고.. 이카루.. 감금됐을 때 있었던 일을 말해주지 않겠나?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믿어줄 거지? 아.. 이제.. 이 녀석이 어떤 말을 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내 눈을 속일 순 없다.. 내가 유기된 건 어제 아침이었어.. 그때부터 계속 눈 가리기를 쓴 채 그 방에 갇혀 있었어.. 그런데 비가 내리던 중.. 비가 내리던 와중에 갑자기 범인들이 사라졌어.. 어? 비가 내리던 중에? 그 발자국이.. 비 오고 나서 생긴 발자국이라 그러지 않았나? 수갑은 차고 있었지만.. 묶여있진 않았으니 운이 좋았던 거지.. 나는 그 방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어.. 아.. 지하도.. 맞아 지하도로 탈출했다 했어.. 지하도인가.. 어? 근데 지하도에 탈출구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가는 문 없었는데 지하도.. 그냥 방끼리만 연결되어 있지.. 나가는 길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네.. 이봐.. 괜찮아? 아.. 미..미안.. 떠올리기 씨는 건 떠올려서 그런가 봐.. 그래도 이제 믿어줄 거지? 아니.. 아직이다.. 그..그럴 수가.. 아.. 미추르기 씨.. 눈빛이 너무 차가워.. 검사라는 인간들이 원래 다들 그렇지.. 미스터로.. 검사의 눈에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게 때로는 잔인해 보일 수.. 잔인해 보일 수도 있을 뿐이지.. 히카루가 한 말에는 의문점이 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군.. 자.. 좀 의심가는 부분.. 일단 하나씩 다 추궁합시다.. 5개니까.. 유괴된 건 아침.. 잠깐! 잠깐! 그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나? 이상한 아침이었어.. 나는 모종의 신비로운 고요 속에 있었지.. 그게 어딜 말하는 건가.. 당연히 우리 집 정원이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한단 거지? 이상한 놈이군.. 나는 아침 안개 속을 산책하고 있었어..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내 입을 막더라고.. 흘끔.. 흘끔흘끔.. 내가 슬픈 표정 지으면.. 좀 더 감정의 호소로..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겠지?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한다.. 쟤.. 왜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휘끄리끗해.. 그때 범인이 누군진 못 봤나? 아마 약 같은 걸 적셔놨던 모양이야.. 나는 곧바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납치된 뒤였고.. 아하.. 눈 가리기를 쓴 채 그 방에 갇혀있었다.. 잠깐! 범인이 아제트로 삼았던 방을 말하는 거겠군.. 어? 내가 안보였는데? 내가 거의 갇혀있었어.. 맞아..맞아.. 눈 가리기 때문에 도망치기 전까진 몰랐지만.. 범인과 같은 방이 있었다는 말인가.. 작은 소리였지만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어.. 2인조였고 한 명은 여성이었지.. 목소리가 두 개 들렸으니까 2인조라고 생각을 할 순 있죠.. 자기가 만약에 잡혀있는 입장이면.. 목소리가 두 개 들렸으면.. 근처에 범인들이 있으니 무서워서.. 움직이질 못했어.. 하지만.. 비가 내리는 와중에 갑자기 범인들이 사라졌어.. 빗소리는 들렸다는 건가? 전에서? 범인이 사라졌다고? 갑작스러운 침묵이 방 안을 덮쳤어.. 난 홀로 남은 유기견이야.. 유기견? 무슨 뜻이지? 미츄르기 씨.. 아마 물어봐봤자 아무 의미 없을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야.. 너도 배워두는 게 좋을걸.. 겉모습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속이 깊어야 하는 법이거든.. 슈랄랄랄라.. 느끼하게 생겼어.. 수갑은 차고 있었지만 묶여있진 않았으니 운이 좋았던거지..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긴 했겠지.. 잠깐! 잠깐! 그 수갑은 유괴봄이 채운 건가? 나를 이 현실에 속박하는 쇠사슬이 어느새 채워져 있었어.. 열쇠가 없으니 풀 수가 없더라고.. 정말 곤란한 일이지.. 그 방에서는 도망쳤지만.. 이래서는 영원히 죄수나 마찬가지야.. 근데 문이 안 잠겨있었어 심지어.. 그냥 그 문으로 나왔나? 그 방.. 그 아지트에 문이 안 잠겨있었는데.. 필사적으로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 자.. 다시.. 필사적으로 도망쳐나.. 잠깐! 자.. 보자.. 잠깐.. 어떻게 도망쳤지? 곧바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있었어..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 거짓말 치고 있는 거 들켰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안쪽에서 칼로 고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잠겨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도를 통해서 도망쳤지.. 나도 감금장소에서 탈출하느라 고생했지만..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순 없겠군.. 지하도로 도망쳤다는 말에.. 제시를 합시다 칼로.. 그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어! 걸렸어 이놈.. 어디서 구달을 쳐.. 음.. 밖으로 나가는 문은 잠겨있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뭐? 서부구역의 보안관 사무실 문만인가? 수사관이 총출동에 억지로 열었다고 들었어.. 그렇지.. 그래.. 틀림없어.. 이 증거품을 봐주겠나? 이 칼은 뭐지? 아주 깔끔하게 부러졌군.. 결론부터 말하지.. 밖으로 나가는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이 칼이 빗장 역할을 했을 뿐! 아니.. 희카루..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자네는 양손을 쓸 수 있었어.. 왜 이 빗장을 빼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거지? 수상하군.. 아.. 아무래도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그렇게 뻔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자네는 밀실에 갇힌 피해자로 위장해야만 했어.. 하지만 그 방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 그래서 이 칼을 써서 만든거다.. 가짜 밀실을.. 두둥.. 가수로꾼.. 당신은 아까부터 이 녀석을 유괴봄으로 만들려는 모양인데.. 중요한걸 잊고 있지 않아? 중요한거라고? 동기 말이다 동기.. 어딜 봐도 부잣집 도련님이 이 녀석이.. 자기 자신을 유기해서 좋을게 뭐가 있겠느냔 말이야.. 뭐 그렇죠 나도 궁금하긴 해요.. 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 히카르의 동기를 증거.. 증명하는 증거.. 증거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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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쟁이기 때문이지.. 왜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아들은 빗쟁이였기 때문이지.. 아빠에게 돈을.. 아빠에게 받을 돈이 필요했던거야.. 이거 같군.. 내가 예상하는 바는 딱 이정도인데.. 지금 갖고있는 것 중엔 그게 전부야.. 이거다! 간단해.. 히카르에게는 필요했던거다.. 돈이 말이야.. 이건 연애편지가 아니야.. 빗독족장이다.. 히카르는 거액의 빗을 떠안고 있었던 모양이군.. 부잣집 도련님인데.. 어쩌다가.. 대출을 해가지고.. 심지어 대부업체한테 빌렸어.. 그렇지 이카루? 으윽.. 부잣집 자식도 고생이 많네요.. 부모님에게서 돈을 훔쳐야하다니 말이에요.. 뭐 대충 느낌오지 않아요? 뭐 도박을 했거나.. 사치를 부렸다구나.. 뭐 그런거 아닐까? 그.. 그래 맞아.. 인정할게.. 나를 유기한건 나야.. 히카르! 살랑살랑살랑살랑.. 히메코.. 이제 됐어.. 역시 우리 맺어지지 못할 운명인거야.. 난 너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마을로 가고 싶었어.. 아 뭐 사랑의 도피를 위해 돈이 필요했나? 아.. 아버지가 반대했나보다.. 아버지가.. 둘이 만나는걸 반대했나봐.. 1억애를 들고 떠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다 끝이야.. 히카르! 이 자식.. 니 지금.. 그.. 저기 주머니에 있는 금만 팔아도 내 반지는 보석반지가 아닐 것 같은데.. 보석반지 따위를 줘놓고 여행을 가자고 유괴범을.. 우리 지금 빨간조를 하나 만들게.. 보석반지 하나 줘놓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군.. 맞아.. 나는 히메코와 함께 이 세상에서 도망치려고 했어.. 오브라가 그걸 도와줬지.. 하지만 중간에 우리 배신했어.. 배신했다고.. 1억엔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지.. 아.. 돈을 사이에 두고 다툼이 있었나보네요.. 몸값 전달이 끝난 직후였어.. 하긴 범죄자니까.. 나랑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나한테 덤벼들었어.. 나는 격두 끝에 오그라를 제압했지.. 손에 총 들고 있죠.. 갖고 탈출했던 거.. 그리고 오그라를.. 아지티에 놔두고 둘이서 도망치려고 했어.. 각자 인형타를 쓰고 둘로 흩어졌지.. 먼저 히메코가 체포군 인형타를 쓰고 밖으로 나갔어.. 이때 하라바의 순경이 히메코씨를 목격한 거군.. 그 순간 기절했던 오그라가 눈을 뜬 거야.. 방심했던 나는 뒤에서 습격당해 쓰러졌어.. 어.. 그리고 상처가 없는 거 보면은.. 그냥 뚫고 팽건가? 오그라는 악당군.. 인형에 탈을 쓰고.. 1억엔이든 여행가방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쳤지.. 나는 곧바로 희메코에게 연락했어.. 그 녀석이 권총을 가졌으니까.. 둘이 부녀사이라는 건 몰랐어..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아빠일 리가 없다고.. 왜냐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아빠를 살인한 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히메코가.. 그.. 저기.. 죄의 질이 좀 더 나쁘긴 하죠.. 살인이니까.. 히메코.. 그 말은 역시 네가.. 어.. 근데 진짜.. 잠깐만.. 이게 다시 나온다는 건.. 히메코가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소린가? 그.. 그 사람이 아빠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공연구역에서.. 그 악당군의 1억엔이든 여행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 그리고 권총을 제게 들이대며 쏘려고 했죠.. 가방을 가지고.. 공연장이 나타나.. 그 공연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전 히카루가 준 권총으로.. 총성이 낮아.. 그 사람은 쓰러졌어요.. 아.. 쓰러졌고.. 전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도망치 흔적이 안보는데.. 잠깐만.. 히메코.. 그랬구나.. 참 무서운 일을 겪었네.. 내가.. 내가 널 지켜줬어야 하는데.. 히메코 씨는 자기 아빠인 줄 모르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히메코 씨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그렇겠지.. 히메코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죠? 미쿠모 사람은 자기도 모른 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네..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히메코 씨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겠어.. 다시 또 해봅시다.. 신문.. 자.. 공연구역에서.. 잠깐.. 진정하게 천천히 얘기해도 되니까.. 그치만 저는.. 그냥 공연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얘기해주면 되네.. 진실은 우리가 찾아내겠다.. 맡겨주겠나? 아.. 아.. 네.. 알겠어요.. 어.. 여기는 특별한 부분 없고.. 1억엔이든 여행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들고 도겠다고 했으니까.. 몸값인가.. 네.. 저는 우그라 씨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히카루가 가르쳐줬거든요.. 히카루가.. 우리 아까 가르쳐줬다 했죠.. 연락을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아.. 휴대전화? 네.. 휴대전화로.. 오그라 씨가 배신하고 몸값을 가지고 도망쳤다고요.. 그리고 권총을 가졌다고도 했죠.. 아.. 근데.. 권총을 어떻게 뺏은 거야? 중요한 부분을.. 아.. 권총이 두 개구나.. 잠깐만.. 히카루가 준 권총! 히카루가 준 권총이 어디서 난 거지.. 잠깐만.. 일단.. 오그라 씨가 갖고 있는 건 본인.. 히카루가 갖고 있는 총은 누가 갖고 있던 총이야? 그냥.. 어디서 나는 총이야? 아니지.. 그럼 총이 처음엔 두 개가 있었다는 거잖아.. 잠깐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상한 것도 총이 두 개인데.. 경찰이 잃어버린 건 찾았어.. 근데 발포되는 적이 없으니까.. 그건 제외면은.. 범인이 갖고 있는 게 하나라는 가정하에.. 오그라 씨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을 건데.. 히카루는 총이 어디서 났냐는 거지.. 잠깐! 확실히 권총을 봤나? 네.. 분명히 봤어요.. 저를 조준하고 있었죠.. 아.. 오그라 씨가 가진 게 권총.. 아.. 권총 모형! 공포탄! 그런가 봐.. 집사총이 공포탄이었네..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인형에 붙여져 있는 게 공포탄이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공포탄이네.. 아 아파.. 왜 날 쏘려고 한 거야.. 미투르기 씨.. 아버지가 딸한테 그런 짓 할까요? 글쎄.. 모르겠군..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권총을 짓는 아빠의 왼손이.. 왼손이? 왼손이? 잠깐만.. 사례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왼손이? 히메코 씨.. 일단 진정하게.. 심호흡이라도 좀 하는 게 좋겠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겠나? 아.. 네.. 알겠어요.. 어.. 잠깐만.. 왼손으로 든 권총을 쏘려고 했다고? 잠시만.. 이게 모순이 있네요..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손잡이야.. 말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왼손잡이가.. 히카루가.. 1억엔을 들고.. 자기가 반대로.. 히카루는 구라를 친 거고.. 히카루가 자기가 1억엔을 들고 도주를 하는 상태에서.. 쿠라마 씨에 대한 말을 흘리고.. 본인이 히메코를 만나는 순간 총을 들이댄 거였네.. 히카루가 죽이려고 했던 거네.. 어? 그럼 저 사랑에 대한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네.. 지금 막.. 도주를 하니 뭐니 이거는 다 거짓말이었네.. 막 둘이 같이 어디 마을로 가자.. 막 이런 거 다 구라였네.. 여기 자네 아버지에 관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있지.. 자네 아버지는.. 오른손잡이라고.. 아! 그럼? 공연구역에서 자네에게 총을 들이댄 자는 오그라 씨가 아니야.. 가소롭군! 기다려봐 검사양반.. 이걸 보라고.. 악당구는 오른손에 권총 모양이 달려있어.. 그러니 진짜 총을 쏘려면 왼손으로 들 수밖에 없지.. 에헤.. 이거 또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구만 양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미스터로.. 히메코 씨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았나? 자네는 법정에서 본 적이 없으니 그럴만도 하지.. 뭐.. 뭐라고? 히메코 씨는 조금 전 이렇게 말했다.. 그 악당구는 이렇게 내든 여행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한 손은 여행가방이 있겠지.. 한 손은 여행가방이 들려있었겠죠.. 악당구는 왼손에 권총이.. 왼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행가방을 들고 있던 손은 오른손이겠지.. 히메코 씨.. 내 말이 틀렸나?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악당군이었어요.. 선글라스도 썼으니 틀림없다구요.. 하지만 그건 모순되잖아? 히메코 씨가 목격한 것은 악당군이었다.. 그리고 악당군은 양손을 썼다.. 두 개의 모순된 정보 중에.. 잠깐만.. 악당군이 아니었다.. 잠깐만.. 그러면은.. 어.. 양손을 쓰지 않았다가 무슨 말이지? 근데.. 나 이걸 이해를 못하겠냐.. 양손을 쓰지 않았다가 뭐야.. 두 개의 모순된 정보 중에 틀린 건 어느 쪽.. 오른손.. 이러기엔.. 왼손.. 권총.. 근데.. 히메코는 악당군이라고 했어..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악당군이.. 선글라스는 유일하게 악당군만 쓰고 있어.. 어.. 근데 이게 악당군.. 잠깐만.. 악당군은 없어졌으니까 악당군일 확률이 있는데.. 아 악당군이 아니었네.. 아니었네.. 왜냐면은.. 양손을 썼으니까.. 악당군은 한쪽에 총이 있잖아요 원래.. 뜯어낸 옷이 따로 있었으니까.. 지금 없어진 악당군의 손에는 총이 달려있었을 거란 말이지.. 몸통이 다른 건가? 그럼 악당군이 아니었다로 봐야되나? 머리는 악당군인데 몸이 악당군이 아니었다로 봐야되는거 아냐 그러면? 그럼 악당군이 아니었다로 해볼게요.. 히메코씨.. 자네가 본건 악당군이 아니었네..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자네에게 총을 들이댄 인형탈의 특징을.. 어 맞네 맞네.. 어..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파란 수염도 있었어요.. 어 그건 악당군이 맞네요.. 안타깝게도 악당군인건 확실하군.. 아 악당군은 맞네.. 어 맞네.. 그러면 양손을 썼어.. 악당군은 옷이 맞으면.. 어 둘다 맞는다가 설마..설마 답인가? 둘다 맞는다? 둘다 맞는 말이다.. 멍청한 소리 해결되지 않았잖아.. 히메코씨가 본건 선글라스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악당군은 복대를 두르고 있었을까? 아 그러네.. 복대 얘기를 안했네.. 악당군이 양손을 쓴 방법은.. 양손을 쓴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이 증거품이다.. 잠깐만.. 이거겠죠.. 뚫려있는 부분에 사진이 없으니까.. 이거죠.. 공포탄.. 쏠 수 있다는거.. 얘들아! 어.. 이거 아니야? 아 혹시 제가 봤던거 환각이었군요.. 아..아..이거 아니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양손을 쓸 수 있었던 건 무슨.. 복대를 두르고 있었을까.. 아..이건가..이건가..이건가..이건가.. 이건거 같은데.. 이거다 이거다.. 왜냐면은.. 복대 두르고 있는 애가 두명.. 아..복대.. 말고.. 그리고.. 이 총 이렇게..이거.. 두르고 있는게.. 체포군이.. 그걸 들고 있거든? 이거 아닌가 그러면? 아..아닌데? 안돼! 얼마 안남았어! 어.. 양손을 쓸 수 있었던 모습..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뭐지? 이건가? 아..이건가? 아..이건가? 아씨 두번 남았는데.. 이거 아니면 이제 한번 뭐가있죠? 두개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면.. 없는데..이제.. 이건가? 이거 아니야..잠깐만.. 왼손에 권총을 쥐고 오른손엔 여행가방을 들었다.. 여행가방을 들었다.. 오른손에 머형 권총이 달린 악당군이.. 양손을 쓸 수 있었던 모습.. 근데! 그 찢어진.. 아니 그 찢어진 사진이 따로 없잖아.. 그거 봐서.. 이게 나왔는데? 근데 방금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이걸 안보여줬니? 혹시? 내가? 처음에 뭐했니? 아니 근데 지금 사진으로.. 근데 나중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댔어.. 그럼 이거 아닌가? 여기 다 틀리면 어떻게 되지? 좀 궁금하긴 한데.. 케이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거지? 게임오버? 그리고 아예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나? 처음 스토리로?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머리까지 없어진게 아니라 그 옷만 없어졌던건가? 한 세트가 없어졌다고 했으면.. 다 없어진게 아니었단 말이야? 사진은 일단 다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나머지는 아니고.. 사진에 있는 부분은 일단 다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아니고.. 아니..깐.. 지금 제시한게 이거랑 이거 다 아니잖아요.. 사진 있는게.. 두개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건가? 머리같은데 이러면? 이건 머리가 맞나? 일단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한번 보자 어 이거네! 인형의 탈의 머리와 몸통은 분리된다 아! 아 그 말은! 키메코씨가 본 인형의 탈의 머리는 악당군이었다 하지만 몸통은 다른 체포군이었다고 봐야겠지 다..다른 체포군이라고? 그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체포군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네.. 이거 아니야? 선글라스는 끼고 있지만.. 악당군을 봤다 했지만.. 체포군이라고 하는거면.. 아 이제 한번 남았네.. 이거 맞죠? 초기 체포군인가? 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수염이 있다고는 언급 안했는데? 잠깐만.. 근데 복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는데? 아 이제 헷갈리려고 그러네 과연 복대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 하는거 보면 체포군이 맞는거 같아 왜냐면 초기 체포군은 아까 내가 사건 조사하고 있을때 자리에 왔잖아 순경이 입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순경이 입은거는 제외시키고 범인이 입었을 가능성이 있지 이거는? 이게 맞겠죠? 머리는 악당군이었지만 몸통은 체포군이었던거다.. 체포군? 그 인형의 탈을 쓴 사람은 분명.. 어.. 저랑.. 하라바의 순경입니다 여기까지와서 당신의 추리가 바뀔 줄이야 하라바의 순경을 체포하지 어? 아니야 틀렸네? 초기 체포군이네 어? 어 뭐야? 어 뭐야 잠깐만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지? 어 궁금하다 이봐 얘들아 이 아가씨를 데려가라 기다리게 해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어 이제 됐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오 오 나 틀린건 처음봐 왜냐하면은 진실은 어둠속에 묻히고 말았다 아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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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야 이거 게이득이네 이러면 게이득이지 게이지 게이지가 완전 풀로 됐는데요 완전 게이득인데 초기 체포군이 맞는거 같아 기다리게 방금 한 발언은 취소하지 그럼 다시 설명하겠다 초기 체포군 선글라스 언급했으니까 초기 체포군이 맞겠다 가다라 아이 그.. 그.. 그 녀석은 대체 뭐지? 초기 체포군 그래 간단한 속어법이지 체포군은 히메코씨에 본인이 쓰고 있었으니 제외된다 체포양은 색이 달라 머리를 바꿔봤자 속일 수 없다 남은건 초기 세포.. 아 초기 체포군이지 왜 자꾸 세포군이라 그러냐 히메코씨 범인 중에서 누가 초기 체포군을 입었었지 흐.. 그.. 그건.. 히.. 히카루에요 아씨 젠장 아씨.. 이굴 들키다니 가스럭군 그렇다면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건가 아마노가와 히카루가 일부러 악당군 오그라인 척을 했다고 그것도 히메코가 쏘는 총에 맞기 위해서 하.. 공연구역에서 벌어진 일은 조작된 공연이었다 히메코씨에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거였지 아.. 공포탄 공포탄이 맞나보네 피해자인 척 히메코씨 앞에 서서 히메코씨에게 권총을 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 와 이 친구 쓰레기네 야 저 남자 쓰레기네 돈이 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왔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아마노가와 히카루 자네가 이 살인사건의 진범이기 때문이다 그치 죽인거는 얘가 맞지 뭐.. 아..뭐라구? 어 근데 놀랄때 수갑이 풀리는 것 같은데 방금.. 방금 잘못봤나? 수갑이 한울로 튀솟아서 방금 손 풀리지 않았어요? 아..아.. 아.. 세상에 이..이건 모욕이야 치소해 지금 당장 히카루 그나저나 자네는 어느 손을 주로 쓰지? 아.. 어느 쪽 손을 주로 쓰지 저 사람 왼손잡인가보네 왼..왼..왼..왼..왼..왼..왼..왼왼 왼손잡인데 그게 어땠다는거야 어.. 그 사실을 모르죠 흠.. 범인도 권총을 왼손에 들고 있었다더군 별소룩군 왼손잡이란 사실만으로 단정지 일순 없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모하지 않나? 초기 체포군 인형탈에 방탄 기능이 있을 리 없잖아 채찍하다가는 죽을텐데 물론 총알에 맞았다가는 본전도 못찾겠지 히카루는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맞춰놨었어 그걸 보여주는 증거품도 있지 히카루가 총에 맞지 않도록 준비했다는 사실을 나타냈는 것 공포탄! 여기서 공포탄이 나오네요 아 여기서 공포탄을 제시할 수가 있네 아지트에서 뜯어진 악당군 인형의 탈이 발견됐다 피해자가 입었던 것은 아니지 무언가가 빠져있더군 공포탄이 든 악당군의 모형 권총이 없었다 뭐, 뭐, 뭐라고? 히메코씨, 자네가 가지고 있었던 권총은 지금 어딨나? 아, 그, 그, 그건 바다에 버렸어요 어, 이 근처에 바다가 있나봐요 확인할 방법은 없다, 얘 말이군 인력을 풀어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바다 어디에 버렸는지, 아, 못 찾으려나? 하지만 아마 그건 모형 권총이었을 거다 가스룩군! 가스룩군! 아까부터 가만히 듣자 하니 당신 얘기도 온톤 축축뿐이군 모형 권총이 사라진 이상 증명할 순 없다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지 만에 하나 공연구역에서 위장공작이 일어났다 치자고 그렇다면 진짜 범행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쵸, 피를 흘린 그 공간을 아직 못 찾지 않았나? 그건 아직 모른다 당당합니다, 왜냐? 못 찾았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그 살인 장소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흠, 얘기할 가치도 없군 하지만 진짜 범행 시간은 훨씬 이른 시간이었을 거다 잠깐! 아, 잠시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왜냐면 저는 히카루가 제압한 오그라 씨의 모습을 봤으니까요 살인사건 현장을 같이 있었던 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같이 있었으면 방금 그건 다 거짓말 아, 죽이기 직전에 기절시켰을 때를 봤다는 거죠? 아, 그건 같아 제압당한 피해자의 모습을 봤다고? 와, 진짜 말을 계속 바꾸네 아, 헷갈려 죽겠어 저는 두 사람보다 늦게 아지트에 도착했어요 범인은 나왔는데 알리바이를 이제 다 정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을 계속 바꿔가지고 저는 두 사람보다 늦게 아지트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이미 히카루가 오그라 씨를 제압한 후였죠 오그라 씨를 안쪽 방 기둥에 묶어둔다 안쪽 방이요? 뭐, 내가 있던데 아닌가요? 그리고 둘이서 인형탈을 쓰고 도망쳤어요 안쪽 방이 내가 있는 방이었잖아 오그라는 두 사람이 사라진 뒤에 도망쳤다는 뜻인가? 제가 먼저 아지트에서 나갔어요 같이 나가면 눈에 띄니까요 나중에 공연구역에서 합류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다가 히카루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오그라가 도망쳤어 내가 혼자 남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야 그때 권총도 빼앗기고 말았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로군 오그라는 공연구역에서 두 사람이 합류한다는 말을 들은 거겠지 어때, 검사 양반 이 아가씨가 피해자를 목격했다면 그 시점에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소리 아닌가? 하, 잠깐만 이 목격증은 어딘가 이상하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자 다시 신문 들어갑니다 늦게 아지트에 도착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지? 몸값 전달이 끝난 후였어요 그 전까진 어디 있었나? 저는 도망칠 때를 위해 놀이공원의 상황을 보고는 역할이었어요 놀이공원 곳곳을 걸어다니며 도주로를 찾고 있었죠 음, 범인 끼린 역할 분담을 했다는 소리군 그래서 제가 아지트에 갔더니 히카루가 오그라 씨를 제가 판 후 잠깐 잠깐 히카루의 상태는 어땠나 히카루는 역시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조금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 쓸쓸한 눈빛을 보니 저는 히카루의 상태는 알겠고 오그라 씨는 어땠지? 안쪽 방 기둥 이게 좀 모순인데 이게 확실히 모순인데 아 아, 오그라가 아니라 나 아니야? 이 말을 들으니까 난데? 나 아니야? 나를 본 거 아니야? 그게 정말로 오그라 씨였을까? 에? 당연하죠 안쪽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나? 위험하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히카루가 그랬거든요 어찌나 다정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자네는 오그라 씨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건가 안쪽 방으로 가는 문에 달린 작은 창문으로 확인했어요 악당문에 머리를 쓰고 있었으니 틀림없어요 맞네 나를 보고 오그라 씨라고 착각했네 그건 오그라 씨였어요 어, 그러면 진작에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잡혀온 시점인 것 같으니까 진작에 나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네 아, 나를 죽였대 오그라 씨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네요 악당군의 머리라고? 일어나니까 내 옆에 있었죠 잠깐! 악당군의 악당군 인형탈을 쓴 채로 묶여있었다고? 네, 그런데요 이메코 씨는 커다란 착각에 빠진 모양이군 어쩌지? 이 일을 제기할까? 일을 제기해야지 그건 피해자가 아니군 어, 네? 어째서죠? 그 이유는 이 증거품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이 증거품은 자, 이 증거품은 이제야 이 악당군의 머리를 쓸 수가 있구나 보니까 증거는 한 번씩만 쓰는 것 같으니 그래도 대부분 한 번씩인 것 같은데 희메코 씨 자네가 본 건 오그라 씨가 아니었어 나지 나야 나 나야 나 네? 자네가 본 건 이 인물이었지 미츄르기 레이지 바로 나 나야 나 그건 나였다 네? 미츄르기 씨였다고요? 처음부터 줄곧 의문이 들었다 몸값을 전달할 때 왜 나까지 유괴당한 건지 나는 범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범인 입장에서는 1억 엔만 가지고 도망치면 끝날 일이지 하지만 거기에는 나를 피해자로 위장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오그라 씨를 죽이고 그... 히메코의 눈을 속이기 위해 나를 잡아서 오그라 씨처럼 보이게 한거죠 그리구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유괴된 거라면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는 살해당한 상태였다고 봐야겠지 그쵸 그래야겠죠 어떤가 히카루 으으으으 그...그...그건 자네는 내게 악당군의 머리를 씌우고 히메코 씨에게 보여줬어 그 뒤에 둘이서 인형타를 쓰고 같이 도망치는척을 했지 저 훨씬 일찍 죽인거죠 네? 도망치는 척을 했다구요? 그래 이메코씨가 도망친걸 확인하고 아지트로 돌아왔겠지 기절 안내게 씌웠던 악당군의 머리를 벗기기 위해서 그 후 가짜 칼로 가짜 밀실을 만들고 지하도로 도망쳤을거다 가소름꾼! 어이쿠 잠깐만 거기 도련님 검사양반의 말빨에 넘어가면 안되지 말빨이라고? 난 그렇게 별로 말빨이 좋은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럴듯한 말이지만 증거가 없지 않냐는 듯이야 피해자의 배신도 피해자를 묶었던 것도 당신이 기절할 동안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잖아? 마, 마, 맞아! 검사님은 계속 기절해 있었어 그렇다면 묶여있는 내 모습을 김에코씨가 봤을텐데 저는 오그레씨가 무서워서 옆방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출기씨가 거기 계셨는지는 잘 몰라요 어? 이러면은 증명해줄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들었지? 증명할 순 없나보군 대도둑씨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잠깐! 누, 누구냐? 어? 아니면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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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주지 않겠나? 아버지? 아버지가 나왔네요 아니, 조이치로씨 허허, 미출기군 아주 열심히구먼 히카루, 다른 분들에게 배를 끼치면 어떡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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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수사지휘권을 가진 게 자넨가? 그렇다, 그건 왜 묻지? 내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네 이걸로 사제가 됐진 않겠지만 증거품을 제출하지 어? 뭐, 무슨 증거품? 증거품이라고? 어? 악, 아니, 악당분 옷인데? 그, 그, 그거 설마 피 묻은 그 옷인가? 하아 뭐, 어디다 버렸던 거네, 곤충 두 개네 바다에서 구해온 거야? 피해자가 썼던 악당분이에요 그리고 권총도 있어요 어, 권총 총알이 뚫렸던 자고? 경찰은 못 믿어워서 말이야 개인적으로 연주를 써서 찾아냈다네 와 듣자하니 바다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군 하, 이 나라는 무리의 규칙을 지킬 줄 모르는 놈이 너무 많군 자, 자, 자 자 로우 군이라고 했나? 진정하게 음? 이 종이조각은 뭐지? 이건 경찰청장이 보낸 편지인가? 아마, 아마누아가 쓰게 배를 끼치지 말도록 허어 나라에서 나라의 그 약간 여기에 그건가봐 이재용씨 같은 느낌인가봐 이 나라의 삼성의 수장처럼 이 나라의 수장 아니야? 그 최고의 기업? 아, 아니? 겨, 겨, 경찰청장이라고? 그게 대체 누군데 이 나라 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허허허 자, 자, 자 너무 화내지는 말게 흠, 나는 이 나라 경찰이 아니거든? 어, 매수했다 이 나라 규칙에 따를 일이는 없다 이거야 자, 자, 자 이건 강요가 아니네 부탁이지 이 나라 집단이 가진 규칙을 존중해달라는 거네 와, 이런 규칙은 부정부패의 시작이 아닌가 이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군 하지만 누가 찾았든지 간에 그 증거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그 증거품을 이미 과학수사도 마쳤다네 과학수사연구소의 실력자를 모셔왔거든 아니, 이 사람 뭐야 진작에 이럴 거였으면 수사에 협정을 좀 해주지 협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 인형탈에서는 오그라의 혈흔이 나왔네 그리고 권총에서는 힘의 고향이라고 했나 자네의 지문이 나왔네 뭐, 뭐라고? 지문이 나올 리가 없지 않아? 인형탈 쓰고 총을 쐈다고 치는데 아니, 저 총알 총 자체를 히카루가 쐈는데 어떻게 히메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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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근데? 미츠르기군 자네에겐 실망이 크네 우리 아들을 히카루를 이렇게 공격에 빠뜨리다니 말이세 하지만 내가 결정적인 증거품을 준비해왔네 이제 히카루를 괴롭힐 이유는 사라진 게 아닌가? 아니, 본인들이 자백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구라라고 하네 이 증거품이 정말로 결정적인가? 조사해봐야겠어 일단 과학적인 부분은 지금 설명이 안되니까 증거... 이거 뭐지? 호루라기인가?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인형탈 안에 뭔가가 호루라기처럼 생겼는데? 아, 파편이구나! 아, 반짝반짝한 보물이네요! 어, 거울 조각! 이거 아지트에 있던 거울 조각 아닌가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깨진 것만 봤을 때는 그 거울 조각밖에 없는데? 맞네, 거울 파편... 할아버지 빼! 거울 파편 같군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탈 안에서 거울 파편이 발견됐어요 총알자국 이 타는은 어째서인지 주변이 그을렸네요 이건? 총에 맞았을 때 화약에 그을린 적이군 중요한 증거다 어? 무슨 말이에요? 이 그을린 자국이 있다는 건 아주 가까이서 총을 쐈다는 증거거든 아... 어? 가까이서 총을 쐈다? 그러면은 공연장에서 총을 쏜 게 아니네 그거는... 그거는 거리가 좀 있지 않았나? 좀 더... 훨씬 가까이서 쐈을 것 같은데 근거래에서 쐈다는 증거 이게 흉기로 사용된 권총인가? 오, 근데 똑같이 생겼다 공포탄 총이랑 권총 오그라가 탈옥할 때 경찰관에서 빼... 경찰관에게서 뺏은 물건 다 봤다 어떤가 결정적인 증거품 아닌가? 끈... 고마워 아빠 이제 미츠르기 씨도 납득하겠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결정적인 증거 흉기로 사용된 권총에 지문이 묻어있으니 틀림없어 근데 뭐... 뭐 이제 지흑탕 싸움이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이 가니 일단 난 범인이 아니라고 난 일단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그냥 막 지흑탕 싸움 시작된 거지 오그라를 죽인 사람은 히메코였던 거야 하지만 오그라도 히메코의 목숨을 노렸지 미츠르기 씨 히메코가 정당 방위를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아니 그럴리가 흉기에 묻은 지문이라 미츠르기 씨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미츠르기 씨 이제 우린 히메코를 구할 수 없어 우리는 히메코가 저지른 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것 같군 자네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일 말이다 이거 슬픈걸 아직도 빚어주지 않는다니 자 모순을 찾아 봅시다 하나씩 흉기로 사용된 권총에 지문이 묻어있으니 틀림없어 잠깐 그 지문이 정말 히메코 씨의 지문입니까? 그건 틀림없다네 내 연주를 이용해 최고의 과학수사관에게 조사를 맡겼거든 이게 더 의심스러운데 그거 참 이상하군요 뭐, 뭐라고? 내게 이의를 제기할 셈인가? 어쩌지 이의를 제기할까? 제기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 여태까지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르죠 히메코 씨가 범인이라고 해도 권총에 지문이 남을 리가 없다 왜냐? 인형탈을 쓰고 있었으니까 애초에 애초에 공포탄 잠깐만 이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럼 그냥 넘어가는 부분 아닌가? 히메코는 공포탄을 들고 있었어 애초에 붙어있는 총이기 때문에 이 증거품이 있으면 흉기에 지문이 남을 수 없을 거다 무슨 증거품 말인가 틀렸나? 이쪽을 보십시오 이 증거품 말입니다 아, 아닌가 보다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다 잠깐만 일단, 어, 저게 아닌가 보네 다 뜨는 게 아닌가 보네 오 약간 트 저기 뭐랄까 게임의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 부분이 있으면 증거품 아무거나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의 제기 자체가 틀린 거라는 그런 게 있네 잠깐 아주 태연하게 여성 친구를 범죄자 지급하는군 아니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방식이거든 이상한 사람이야 히메코도 죄를 받아들였으면 해 하지만 오그라도 히메코의 목숨을 노렸지 잠깐 잠깐 왜 피해자가 히메코 씨의 목숨을 노렸을까 아마도 입막음을 위해서겠지 아니 아버지가 딸을 아버지는 딸인 거 알고 있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 그냥 아예 몰랐 몰랐으려나 유괴사건의 진상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자네는 죽이지 않은 거지? 그 그 그 그건 그래 똑같이 그럴 거면 똑같이 죽였어야지 똑같이 덤벼들었어야지 내가 살해당하면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허허 몇백 몇억엔이 들더라도 끝까지 범인을 찾았겠지 내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런 거 됐고 난 히메코가 걱정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 잠깐 정당방위라 정황상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 그게 진짜야? 다행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네 뭐 무슨 뜻이야? 왜냐하면 히메코 씨는 결백하기 때문이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정당방위가 무슨 상관 있겠나 아직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구나 히카루의 주장은 지문이라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직 진실이 없다 히카루가 숨기려고 하는 게 뭔지 내가 파헤쳐야 내겠어 권총이 묻어있은 이건 아까 아니었고 오그라를 죽인 사람은 히메코였던 거야 하지만 오그라도 히메코의 목숨을 노렸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이게 히메코가 범인이 아니라는 정당방위 어디서 제시를 해야 될까 정당방위가 아니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은 애초에 이 공포탄밖에 없거든요 이걸 좀 한번 볼까 총은 똑같은데 지문 관련 이거 보자 이 권총에서 히메코시 지문이 검출된 건가 저 저도 봐도 될까요 위험한 이 관두개 그리고 자네의 지문이 묻을 거야 장갑을 꼈으니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저는 권총 같은 건 쥐지 않아요 제가 쥐는 건 보물뿐이에요 뭘 쥐는 체포대상이 되겠군 어? 얘를 말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문 부분을 제외하고 총알 부분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 한번 제시해볼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걸까 정당방이 아니고 오그라도 히메코의 목숨을 노렸다 오그라를 죽인 사람은 히메코였다 지문이 묻어있으니 틀림없다 이거는 지문이 묻어있다고 정확히 나와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범행 노렸다 왜 노렸을까 입막음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거짓말하고 있네 미스터로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나 참 검사양반 내가 무슨 당신 편인 줄 알아 자기가 한 추린 스스로 설명하라고 아 이건 아니군 아니었군 기다려보게 다시 찾아보겠네 아 왜 이렇게 어렵니 이 이쁜판 뒤로 갈수록 더 어렵네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인형탈 인형탈에 관한 잠깐만 근거리에서 쐈다는 증거 이거 여기 아닌데 지금 얘기해서 근거리 거리 부분에 대한 장소에 대한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거리 오그라를 죽인 사람 히메코였던 거야 히메코였던 거야 히메코였던 거야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거는 이 시체에 옮긴 것도 그렇고 아직 몇 개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악당군 탈 애초에 악당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잖아 히메코가 피해자의 인형탈에야 지문이 안 생긴 걸 입증할 것 같다고? 인형탈 한번 제시해 볼까요 그러면? 아니네 이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 나 여기 지금 헷갈린다잉 여기서 헷갈리네 지문이라는 증거를 기반 그니까 지문 관련인 거면 처음이네 여기에다가 오그라 오그라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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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오그라도 히메코의 목숨을 노렸다 해서 오그라가 갖고 있는 옷은 공포탄이 있지 않나? 공포탄을 쏠 수 있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 히카루 이 증거품이 아 이거 아닌데 자네의 증거가 맞지 않는다 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 이거 아니야? 지문인가? 진짜? 지문에다가 지문에다가 있는거 없는거 다 써봐야되겠네 지문에 공포탄 아니야 만피 채우려고 일부러 그러는거냐고? 무슨소리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문에 인형탈을 해볼까요? 방금 발견된걸로 아 그러네 이거네 인형탈이었구나 난 자꾸 손만 생각하니까 손에 지금 묶여가지고 아 그 손쪽에 지문이 뭔가 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게 안되나? 그래서 계속 막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막 인형 손 막 이거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하나에 묶여가지고 막 머리가 아 이건 내가 놓치는 부분이었군 흉기로 사용된 권총에 히메코씨의 지문이 남을 수는 없다 히메코씨는 공연구역에서 인형탈을 쓰고 있었으니까 아 뭐? 하지만 지문이 검출된건 틀림없는 사실일세 자 히메코씨 권총을 만진 기억은 있나? 아! 아 그러고 보니 아지트에서 권총을 만졌어요 아 두사람이 유령의 집에 갈 때 오그라씨에게 권총을 줬거든요 몸값을 박아 들어갔을 때인가 아마 그때 묻은 지문이 남아있었던 거겠지 그니까 자기 아들 지문만 쏙 빼고 저 여자 질문이 있었다고만 얘기한거죠 아버지가 이제 이해하겠나? 이 지문이 히메코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히메코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지 않아? 자네는 자네의 여성친구를 범인으로 몰고 싶은 모양이군 나쁜 녀석 나쁜 새끼라고 해야 되나? 히카루 아 그, 그 그럴리가 나도 히메코가 걱정돼 하지만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흠, 아니 증거라면 있다 뭐, 뭐라고? 히메코씨가 공연구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진짜 살인이 아니라 위장공작이었으니까 공연구역에서 진짜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걸 증명하는 것은 아 이게 그 공포탄? 보석반지? 이게 공포탄이지, 그쵸? 공포탄이겠죠? 아 유리조각? 옷이, 오그라씨가 아, 아 맞네 유리조각이다 아지트에서 죽었다는 게 나타나는 게 거울 파편이기 때문에 피해자 탈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건 거기서 죽었다는 소리죠? 받아라! 이 증거품이 공연구역이 범행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어, 아니라는데? 어, 아닌데요? 이대로 가다가 히메코가 체포당하겠어 어, 진짜 공포탄인가?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밑에 있던 히메코 씨가 쐈다는 거다 아,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히메코 씨가 쐈다고? 야, 잠깐만 그쵸, 거리가 멀지 아까 내가 근접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 공연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내 입으로 얘기했잖아 맞네, 이건 것 같은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인형의 탈을 잘 보게 공연구역에서 총을 맞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어, 그쵸, 그쵸 인형 탈이 이 부분이 그 사실을 보여주지 그을린 자국 받아라! 이 그을린 자국은 아주 가까이서 총을 맞았을 때 생기는 자국이다 그러니까 아지트가 좁으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군요 공연구역에서 오바 씨가 목격한 사건은 무대 위아래였으니 피해자와 범인은 거리가 멀었... 아, 무대 위아래였으니 피해자와 범인은 거리가 멀었지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 생길 리가 없어 오호, 제법인걸, 검사양반 그럼 당신은 진짜 범인 현장이 어딘지 알고 있단 말인가? 아, 이때 제시하는 게 유리조각이네 히카루는 감금 장소에서 나를 우그라로 위장했다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난 건 그 전이겠지 그보다 전에 히카루와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진짜 범인 현장이다 우그라가 살해당한 진짜 살해 현장은 이곳이다 바로 유령의 집이겠지 거울이 있는 그곳 유령의 집이다 받아라! 범행이 일어난 곳은 유령의 집이겠지 유령의 집? 피해자가 유령의 집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품이 있다 범인 현장에 유령의 집일 가능성을 나타낸 증거품은 뭐지? 그건 바로 유리조각 거울조각이지 피해자의 인형 탈속에 있던 이 파편 이건 거울이다 거울이라고? 왜 이런 게 들어있었지? 어디에나 널려있는 물건 아닌데 말이야 뭐 위험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깨진 거울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곳이 한군데 있다 바로 유령의 집이지! 아마노가와 히카루 자네는 유령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 후에 체포군 자동차를 훔쳐 시신을 서부구역으로 옮겼지 체포군 자동차를 도둑맞은 타이밍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미트르기군 말도 심하게! 조이치로씨 그럴 순 없습니다 가스룹군! 입 다물어! 말 잘했네! 그 남자가 입을 다물게 만들게! 조이치로라고 했던가?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 입 다물어 뭐, 뭐씨? 필요한 건 말이 아니야 증거, 결정적인 증거다 거울 파편은 결정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 뭐, 뭐라고? 신아, 범인의 아지트에 깨진 거울이 놓여있었지? 그래, 틀림없어 아니, 핏자국만 줘서하면 나오지 않을까? 유령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울이 놓여있었다 거기서 인형탈에 거울 파편이 붙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 거기서 인형탈에 거울 파편이 붙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 그니까, 과학 수사를 해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가스럽다! 가능성? 웃어, 또? 낭자, 왈! 수사의 길에 가능성이라는 글자는 없다 존재하는 건 결정적인 증거뿐이야 검사 양반,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건가? 어, 어? 가지고 있나요, 미추르기씨? 결정적인 증거? 유령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결정적인 증거라 증거는 없다 어, 당당하게 거봐, 그렇겠지 증거가 없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직 증거는 없다 하지만 아마 사건이 일어난 건 몸값을 전달했을 때겠지 그때 날 제외하고 유령의 집에 있던 사람은 오그라와 히카루뿐이었다 사건이 유령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히카루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어 어떡해요, 미추르기씨 로우 수사관, 부탁이 있다 뭐?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는데? 유령의 집에서 현장 검증을 해주겠나? 왜 이런 늑대 녀석한테 부탁해야 하는 건데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수사권을 저 친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당신한테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진상을 밝히는 거니까 하는 사람이 누구든 큰 차이는 없어 신화 응, 바로 수속을 밟아라 유령의 집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알겠어 호텔 반도의 허가를 받고 올게 잠깐! 뭐야 누, 누구지? 또 있어? 아, 여기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많아 미친 아, 또 나오는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자, 자, 기다려주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네 또, 또 권력이야? 조이치로씨? 로우 수사관, 이걸 봐주시게 이게 뭐지? 신화 난 외국에서 온 사람이랑 글씨를 모르나 보군 난 해외파라서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글을 읽지 못하나 본데? 어, 이건 유령의 집 권리서 권리서라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 주식회사 반도랜드는 유령의 집의 권리를 현금 1억엔에 아마노가와씨에게 양도한다 미리 손을 쓰고 사버렸네 어? 그러니까 사유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사유지는 함부로 수사 같은 거 할 수 없잖아 침범도 못하고 아예 그쪽 부부는 사버린 거야 뭐, 뭐라고? 허허 그 유령의 집은 내가 매수했다네 네? 어느 틈에 돈이 확실히 많은가 보다 조금 전에 이곳 주인장과 만났다네 바로 수락하더군 그 사실도 처음 알았네요 놀이공원을 부분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였어? 파츠야? 뭐야? 퍼즐이니? 뭐야? 역시 곧바로 현금 1억엔을 준비한 게 먹힌 모양이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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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억엔 설마 아, 아, 참 이 기괴한 여행가방은 미출기 군의 물건이었지 이제 필요 없으니 돌려주겠네 안 줘도 되는데 아, 저거 안 줘도 되는데 모, 모, 몸값을 쓴 건가? 우리 히카로는 정말 착하다니까 조금 전에 유괴사건에 대해 정직하게 사과하더군 나도 용서해주려고 하네 몸값도 돌려줬으니 말이야 그렇게 됐으니 내게 부탁해야지 부탁이라고? 무슨 소리지? 현장검증 허가를 내줄지는 나에게 달렸으니 말일세 이야 근데 이럴수록 더 수상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나갈수록 아니 히카로의 말을 듣고 선수를 친 건가? 현장검증 허가하지 않겠네 이 이야기는 끝일세 로우 수사관 그 여자를 체포하게 미출, 미출기 군 미출기 군 자네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게나 조이치루 씨가 허가를 내줄리가 없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어 계속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돈이 여기서도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를 보여주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는 생각보다 기네요 이 세 번째는 같은 하루 4시 27분 반도랜드 정문 현장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잠깐 잠깐 잠깐만요 미쿠모? 뭐지? 미출기 씨 왜 멀뚱히 그러고 있어요? 설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먹은 거예요? 어? 이럴 때? 뭐 하자는 거지? 어? 위계처 했을 땐 정의의 히어로가 나서야죠 저한테 맡기세요 아 대신 들어가서 현장검증하겠다 아 도둑이 도둑이 여러분 도둑이 쓰면 알 수 있잖아요 도둑이로 사건 현장의 모습만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2대 야타가라스 이치조 미쿠모에게 어? 2대야? 잠깐만 2대면은 1대가 7년동안 활동했다는 건가? 7년동안 유지됐다며 그럼 1대가 7년동안 유지한 거야? 아 얘가 그냥 1대인가? 자네는 히어로가 아니라 도둑 아닌가? 야타가라스는 의적이에요 정의로운 대도둑이라고요 아 그건? 아 그렇군 정보만 있으면 유령의 집 내부를 재현할 수 있죠 그리고 미쿠르기 씨나 다른 사람의 증언도 같이 입력하면 몸값을 전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현할 수 있겠지 새롭게 무언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로 수사관 그래 그 장난감을 쓰겠다고? 마음대로 해라 좋았어 그럼 보여줄게요 의적의 피기를 이토노 코길이 형사 경찰 자료 중에 유령의 집에 관련된 건 없나? 어 받으십시오 유기사건 수사역으로 빌린 자료가 있습니다 너 자 서류를 보고 유령의 집 정보를 입력할게요 짜잔 오 오 뭐야 이 이건 뭐지? 칼? 마치 정발렛 유령의 집이 있는 것 같잖아 진짜 현장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해도 진상에 다다르는 길은 어딘가 반드시 있겠지 과학 조사는 못하고 약간 어떤 식으로 현장에 사건이 일어났는지만 할 수 있으니 나 참 로직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거다 그럼 현장 검증을 시작하지 오 맞아요 때릴 때 칼을 들고 있긴 했어요 그럼 뭘 재현하면 될까요? 알고 있는 거 아니었나? 가르쳐주세요 재현에서 검증할 상황은 내가 범인에게 공격당했을 때다 그때는 확실히 범인들이 유령의 집에 있었을 테니 검증하다 보면 무언가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 자 미가 이제 미츠르기씨 나예요 그래요 이때 복도 끝에 체포군이 쓰러져 있는 걸 봤지 그래요 저 체포군이 칼을 들고 있다가 때렸죠 네? 왜 이런 곳에 체포군이 있었을까요? 나도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연출을 위해 둔 인형일 거라 생각했다 그건 어떤 체포군이었나요? 모르겠군 어두웠으니까 내가 본 건 실루엣 뿐이었어 어떻게 생겼더라 음 그럼 일단 실루엣만 등록할게요 네 입력했어요 슉 초기 체포군 그치? 초기 체포군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눈이 되게 그래서 내가 막 저렇게 초점 없는 눈이 무서운 눈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때 뒤에서 아 이때 뒤에서 얻어맞은 거죠? 그래 어? 근데 이상하네요 이쪽은 막다른 길이잖아요 범인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저 저 쭈그리고 있는 사람 범인이었겠지 기다린 거지 딱 한 곳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어? 아마 범인은 여기 숨어 있었겠지 체포군 인형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숨을 수 있는 데 거의 밖에 없잖아 가느라 내가 본 건 인형이 아니었다 인형의 탈을 쓴 범인이었던 거야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소품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군요 범인은 내가 몸값을 두고 나오기를 가만히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걷기 시작하자 일어나서 날 덮친 거다 달리 숨을 곳이 없었으니 그것밖에 없지 아 그렇구나 살짝 훔치고 싶어지는 기술이네요 악용하지 말도록 그리고 걸어와서 폭! 어떤가 히카루?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자네가 유괴범 중 한 명이란 사실은 인정했지 않나? 그랬지 하지만 난 모르는 일이야 나는 유령의 집 근처까지는 갔어도 아내는 들어가지 않았거든 돈값을 받는 역할은 오그라에게 맡겼으니까 아내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과연 사실일까? 아니 저걸로 다 따지면은 오그라 말고 히카루가 있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나를 옮긴 것도 히카루기기 때문에 제일 자연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1억 원을 받기 전에 이미 오그라를 죽였을 수도 있어 그럼 날 때린 사람은 오그라였다는 뜻이군 그래 그건 확실해 그럼 정보를 입력할게요 오그라씨는 악당군이었죠? 아니야 악당군 아니었어 나 때린 거 악당군은 오른손에 권총이 붙어있으니까 흉기를 들고 있던 손도 왼손으로 바꿔야겠네요 어? 오른손으로 때린지 않았나? 처음에 시작할 때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칼같은 걸로 이렇게 퍽 때렸는데? 오른손으로? 그때 장면이 기억나요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어 오른손으로 팼단 말이지 그래 반대쪽이네 새롭게 재현된 상황을 검증해봐야겠어 자 유령의 집 흉기가 재현되지 않았군 맞아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정확하다 왼쪽이었어 아니야 흉기가 오른쪽이고 왼쪽이었어 왼쪽으로 때렸어 그렇다는 건 초기 체포군이 맞네 어 모르는 건 재현할 수 없으니까요 미추르기씨는 뭐에 맞은 거예요? 쥐에서 맞아서 모른다 적어도 맨손은 아니었어 흠 어딜 맞았었죠? 머리 오른쪽이다 관자놀이 윗부분이지 여기를 맞았군요 피가 조금 났던 것 같지만 심각하진 않아 뇌진탕 정도는 걸릴 수 있지 않나? 괜찮은 거야? 우와 진짜 아팠겠네요 즐거워 보이는군 그럴리가요 어디 보자 이 복도에 흉기가 될 만한 건 없었을까요? 미추르기씨를 때린 흉기가 뭐였는지 알겠어요? 이거였지 칼로 맞았어 칼로 맞았어 칼로 얘들아 그렇지 이 복도에는 흉기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었다 가짜 칼이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곳은 범인의 아지트였지만 잠깐만 범인이 날 때린 다음 같이 가져갔던 것일지도 모르겠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겠죠 조사해볼 가치는 있겠어 가짜 칼의 어떤 부분을 조사할 건가요? 인형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문 검출보단 루미놀 반응이지 왜 피가 났다 했으니까 피가 살짝 났다 했죠 루미놀 반응을 봐야지 범인은 인형의 탈을 쓰고 있었다 지문 검추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 루미놀 반응을 확인해봐야겠어 내 혈은이 나올지도 모른다 로우 수사관 협력을 부탁할 수 있겠나? 어쩔 수 없지 신아 감식관을 불러다 줘라 알겠어 오 범인은 칼날 왼쪽에만 묻어있는 모양이군 맞네 이렇게 때렸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는 방향은 반대쪽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마우스가 이쪽이란 말이죠 이렇게 때리면은 여기에 맞았다 했잖아 그러면 왼쪽에 묻을 수밖에 없어 가짜칼 왼쪽이 미츄르기씨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던 뜻이네요 때릴 때 사용한 흉기 그럼 재현 상황을 갱신할게요 그럼 재현 상황을 갱신할게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아마 유괴사건 수사에 대해 생각했겠지 에이 절대 그런건 아닐걸요 이 표정은 얻어맞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는 표정이에요 아하 그걸 알았으면 순순히 맞진 않았겠지 그건 무슨 소리지 자 어 이 주변은 아니고 이렇게 잘 보니까 진짜 못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뭐 이름부터 악당군이니까 어둠 속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니 정말 못된 놈 같아요 인형탈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자 됐고 이제 결정적인 거 다음 순간 왼손에 든 흉기를 내리친 거군요 그래 이 가짜칼의 왼쪽 칼날에 맞았던 모양이다 맞는 순간을 재현할까요 미츄르기씨의 표정이 궁금해서요 얘도 진짜 악질이네요 그럼 굳이 그런 것까지 볼 필요가 있겠어 악질이네 악질이야 이대로 내버려 두게 위화감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위화감이 들겠지 팔이 다르니까 혹시 다른 거 있나 한번 좀 볼게요 내가 이렇게 서있고 맞지? 팔 다른 거 맞죠 이 장소는 그 증거품과 관계가 있나? 잠깐 보자 이거 방금 혈액검사한 거 혈액검사한 거를 제시해보죠 이거다 이거다 찾았다 이 가짜 칼의 명백한 무순을 이 가짜 칼에는 왼쪽에만 혈연이 묻어있어 만일 왼손으로 때렸다면 피가 반대쪽에 묻었을 거다 그치 반대쪽이요? 무슨 뜻이에요? 왼손에 들고 때렸다면 칼날이 오른쪽이 내 머리에 맞았을 거다 어, 어, 그러게요 하지만 피가 묻은 건 칼날 왼쪽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아, 그렇다면 오른손으로 때렸던 뜻이네요 그래 이 가짜 칼의 칼자루에는 거달한 암 가드가 붙어있다 인형 탈은 손이 크니까 양손으로 쥐는 건 어렵겠지 왼손도 양손도 아니라면 오른손밖에 없다 정보를 수정해서 오른손으로 때리도록 잠깐 미쿠모 정보를 수정하기엔 아직 일러 흉기를 오른손에 들게 해봤자 이 증거품과 모순될 뿐이다 가짜 칼을 오른손에 들게 하며 모순되는 증거품은 뭐지? 이거 총 아닌가? 총이 맞겠죠, 이거는? 가다라! 악당군은 오른손에 모형 권총을 들고 있어 가짜 칼은 못 쥐지 그치요? 우리가 생각했죠 어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왼손도 오른손도 아니라면 나를 때린 건 악당군일 리가 없다는 뜻이네 모순이다 히카루, 내 말 들었나? 으으! 으으! 나를 때린 사람이 우그라일 리가 없다 남은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으으! 으으! 그래! 내가 때렸어 또 거짓말했군 그게 쌓이고 쌓여 자네를 궁지에 몰아넣을 거다 어라? 근데 히카루씨는 왼손잡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히카루가 한 거짓말 중 하나야 음... 어? 그러면 아까 총 총을 왼손으로... 어... 잠깐만 오그라가 때린 것처럼 보이려고 오른손을 쓴 거겠지 아하! 아 그치 그치 오른손으로 때렸다고 얘기했으니까 맞지 맞지? 권총은 아무래도 주로 쓰는 총이... 아... 권총은 아무래도 주로 쓰는 손이 아니면 힘들겠지만 어... 때리는 거는 괜찮을지도 가짜 칼로 때리는 것 정도는 오른손으로도 가능하다 으으... 이익 미쿠모 정보를 입력해주게 나를 때린 건 히카루로 즉 초기 체포군이다 알겠어요 얍 따란 어떻게 이렇게 휘두르는 건 어느 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어? 여러분도 오른손으로 왜 반짝이 뭐야 제가 왼손잡이긴 하지만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때려도 여러분들 아픈 건 똑같을 겁니다 왼손으로 때리면 좀 더 세게 때리겠지만 오른손으로 때리면 여러분은 더 세게 맞을 수... 아니 덜 세게 맞을 수 있어도 아픈 건 똑같을 거예요 네 이걸로 내가 맞았을 때의 상황이 재현됐군 둘 다 좋아 씨 좋아하지마 이 사람들 보게 성공이에요 이제 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면 가솔꾼 또야? 또 뭔 태클이야 미스터로 왜 웃는 거지?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였다 그렇지 신아? 음 웃겨죽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늑대 인간 주제 도둑의 미추르기 씨에 추리가 합쳐지면 최강이거든요 기운이 넘... 기운이 넘치는군 아가씨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당신들의 추리는 너무 허접해서 늑대도 비웃겠어 약간 보니까 진 느낌 나지 않아요? 철권의 진 이제서야 느끼는 거지만 진 느낌 나지 않아? 그 장난감이 항상 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순 없지 어디까지나 입력하는 정보에 달렸다 그렇지? 아니 그럼 네가 해봐 아니 네가 해보라고 사유지라서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실 확인 네가 해보라고 수사권 갖고 있다며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네가 직접 해봐 그러면 그렇긴 하지만 전제가 틀렸단 말이야 어쩔 수 없군 알려주지 이 유령의 집에는 어떤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장치라고? 장치? 그 장치가 당신의 망상을 깨부술 거야 신아? 여기 있어 그 아가씨는 못 본 모양이지만 이 팜플렛에도 똑똑히 적혀있지 아 시체가 있긴 있구나 유령의 집 유령의 집 7대 불가사이 사라지는 체포군? 이벤트인가 보네 어 근데 체포군인데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하나는 어 잠깐만 하나는 그 순경이 있고 있고 헉! 이 이게 뭐야? 이 건물에는 그런 연출이 있다고 하는군 이 사진처럼 그 복도에는 연출용 인형이 놓여있었어 즉 당신이 본 체포군은 그 평범한 인형이었단 뜻이야 어 왜 진작에 보지 않았지? 진작에 보여줬어야지 뭐 뭐라고? 범인이 들어가있던 인형의 타릴리가 없단 말이야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인형을 어딘가에 숨긴 거겠죠 아니 근데 뒤에서 어디 있다가 그러면 날 때린 건데 뒤에 공간 없었잖아 뭐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뭐 그거야? 뭐 뭐 어디서 튀어나온 건데 저 인형이 아니라면 다른 인형일 거다라는 거야? 아닌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가 인형이 있던 곳에 누워서 범인도 숨을 곳이 없는 복도인데 어디 인형을 숨겼다는 거지? 그래 그 말이 나 지금 방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데 이제 알겠나? 전제가 뒤집혀버리면 듣기엔 로직도 맥을 못 춘다는 것을 뭐 어디 비밀통로라도 있나? 이렇게 어차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말이야 미츠르기 씨 미쿠모 정보 입력을 부탁해도 되겠나? 아직도 계속할 셈인가? 그렇지 사라지는 불과사이죠 연출이다 보니까 인형이 있기는 있는데 어 그쵸? 사라진다는 말에 집중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 또 모르는 거잖아 아 일단 보죠 애매하구만 아직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으니까 미스터로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맙네 어 약간 느껴지는 게 있는가 봐 촉이 오나 본데 흠 못 해먹겠군 마음대로 해라 그럼 정보를 갱신할게요 자 거울인가 본데 거울이 통로인가 본데 이런 거면 이제 거울밖에 없어 딱 봐도 따로 있다는 거 이건 이상하네요 체포군이 중간부터 초기 체포군으로 변했어요 왜지? 쓰러져 있던 체포군이 인형이라면 범인은 어디에 숨어있었던 거지?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죠 해보자고요 미츠르기 씨 그래 그러지 재현된 상황이 완벽할 리는 없다 분명 모순이 있을 거다 일단 다시 보자고 나를 때린 건 초기 체포군 즉 히카루였단 뜻이다 자 이거 보고 네 저라면 때려줬을 텐데 도둑 맞았다면 다시 다시 훔쳐라 얻어맞았다면 때려줘라 월급날에 돈을 갚아라 이상 대도둑의 비결이랍니다 월급날에 돈을 갚아? 뭔 소리야 세 번째는 도둑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거 별로 상관없네요 거울에 뭔가가 있어 이건 이렇게 보니 거울이 진짜 많네요 꼭 거울의 방 같아요 왜 유령의 집에 거울이 이렇게 많은 거지? 그래도 이 거울 파편 덕분에 이곳의 현장이라는 걸 알았죠 어라? 근데 이 파편은 왠지 이상한데요? 뭐? 이 벽에 걸린 거울과 비교해보면 엄청 두꺼워요 오 게다가 봐요 뒷면에 무슨 무늬가 있어요 오 듣고 보니 벽에 걸린 거울과는 확실히 다르군 어떻게 된 거지? 이 파편은 다른 거울에서 나온 건가? 다른 그림 다른 그림의 거울 파편 망가진 갑옷이 놓여있다 왜 이런 곳에는 꼭 갑옷이 놓여있을까요? 비일상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인테리어로서는 안성맞춤이니까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군 미츠르기씨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도둑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나에겐 어려운 요청이군 뭐가 이 뒤쪽에 거울에 문제가 있나 본데 여기서부터는 이미 초기 체포군이네요 그래 조기 체포군은 어딘가에 숨어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숨...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숨을 곳이 전혀 없어요 결정적인 모순이 어딘가 있을 거다 아니 보면은 이렇게... 어... 맞네... 이 거울인 것 같은데 근데 거울은 이미 봤고 이 창문인가? 아니네 수사한 곳이 있으면 사사히 조사해보자 일단 인형 알겠어 토노사멘가 아쿠다이칸처럼 오타쿠인거 티내기 여기... 자... 뭔가 틈이라도 있으면 좋으렴만 이거 하나인가? 어?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인형으로 끝인 것 같죠? 쓱... 대충 보는데도 추리는 일단 다 둘러보고 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다 하는 게 좋으려나? 너무 많은데? 대충 유출해볼까요? 거울 파편뿐이라 안되겠구만 자 대화를 합시다 히메코씨 자네의 결백은 내가 증명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 운다 음... 못 믿겠나? 저... 저... 저는 그게... 그게 저기... 얼굴이 새빨갔네요 히메코씨 그러면 안 돼 나 나한텐 히카루가 있잖아 금사빠네 금사빠요 히메코 설마 나보다 그 남자를 더... 아... 아니야 아... 난 정말 나쁜 여자야 한눈을 팔다니 최악이야 나 같은 건 나 같은 건 음... 김혜꼬씨가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미추르기씨는 죄 많은 사람이네요 잘생긴 게 죄구만 히카루 자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자네는 체포될테니까 너... 너무해 옛날에 아빠한테 신세도 줬으면서 조이치로씨에게는 신세를 줬지만 그건 자네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무해 왠지 미추르기씨가 꼭 나쁜 사람 같네요 이 정도로 엄하게 안 하면 자기 죄를 모를 거다 영원히 아이처럼 굴게 둘 순 없어 왠지 미추르기씨가 꼭 아버지 같네요 자 일단 한명씩 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네는 새로 알게 된 건 없나 당신에게 할 말은 없어 흥 저는 도둑이로 수사할 거니까 됐거든요 그 장난감 대단하네 에헴 의적 야타가라스의 빅이니까요 리쿠모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면 안되네 치 그나저나 신아 이 공간은 대체 무슨 원리지? 아마 저 소녀가 가진 장난감에서 나오는 영상이겠지 흠 신기하군 아 신기하군이야 아 신기하군이래 읽고 싶은 대로 읽네 흠 신기로 비슷한 거군 맞아 내가 신기하다 느꼈나봄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환각 취급하지 말라구요 도둑이를 쓰는 거 허가해줘서 고맙네 낭자왈 진실을 찾는 자를 거절하지 마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지 흠 그래 방식은 달라도 원하는 답은 같은 모양이군 저는 지금 엄청난 걸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공간은 분명 꿈일 겁니다 아니 꿈이 아니다 아니 꿈이 아니다 미쿠모의 기계로 꿈같은 공간입니다 멋있습니다 기저입니다 자꾸 바뀌니까 어우 헷갈려 좋아하던 거였군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뿌듯하네요 당신이 쓰는 기계입니까? 부럽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노는데 써도 돼요 정말입니까? 그럼 얼른 사건 해결해야겠습니다 둘이서 신난 모양이다 왠지 나 부끄럽군 둘이 계속 싸우더니만 결국에는 아 잠깐만 이거는 다시 나무에게도 등딜을 내주지 않겠대 미쿠르기군 대체 무슨 생각인가 내가 베푼 은혜를 잊고 내 아들에게 죄를 씌울 셈인가 은혜는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죄는 별개입니다 저는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걸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겠어 자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게 된 걸 미쿠모 도둑이의 상태는 문제없나? 네 완벽하게 재현되요 이제 입력하는 정보에 달렸죠 그건 그렇고 여기가 유령의 집이군요 이렇게는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왠지 긴장되네요 별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고 지금 거는 거울파편밖에 없고 증거품을 사라지는 체포군 특별한 거 없어 지금 껴맞출 수 있는 거울과 껴맞출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두껍다 무늬가 있다 다른 거울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잖아 근데 거울은 똑같이 반응한단 말이야 하나의 거울을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랑은 얘기 다 했고 초기체포군도 봤고 이걸 다시 볼까? 내가 보기에는 이걸 추리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머리를 바꾸겠나? 아니 내 체포군이 없어지는 거니까 머리만 바꾸 낀 거 아니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몸이랑 이건 뭐 어차피 분리가 되는 거라 했잖아 아까부터 벨트 위치가 다르다고? 맞아요 현장 검증하려는 건데 아니 잠깐만 내가 나를 때린 인물을 먼저 알고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 벨트가 반 그러네 벨트가 반대로네 벨트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밝혀야 되는 부분인가 이게 맞네 잠깐 이 체포군은 이상하다 네? 뭐가 해요? 벨트 방향이 반대다 정보를 잘못 입력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팜플렛 사진이랑 똑같다구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팜플렛은 이거고 사진을 찍는 종이 나눠준 건 반대로 돼 있고 뭐 뭐야? 왜 체포군의 좌우가 바뀐 거지? 뭐야 둘 중에 뭐가 잘못된 거야? 좌우가 바뀌어 있다 좌우가 바뀐 체포군 그렇지 거울과 좌우가 거울은 반대잖아 아 그럼 거울 이렇게 거울에 마주보고 있는 그 트릭인 거네 거울의 방처럼 그런 트릭인가 보네 거울 파편에 무늬가 있었다는 건 저 체포군이 거울에 반사되어 있다는 걸 수도 있어 거울에 반사되어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 거울 파편이 특이한 무늬가 있다는 게 그 무늬가 저 벨트 무늬처럼 보였거든요 한 번 해볼까? 왜 맞으려나? 그렇지 미쿠모 아까 자네가 한 말을 기억하나? 네? 어떤 말이요? 이 건물이 거울의 방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말이야 거울에 방? 아 그래서 좌우가 바뀌었군요 그렇지 이 체포군은 거울에 비친 영상일지도 모른다 미추르기 씨는 거울에 비친 체포군을 봤다는 뜻인가요? 내게는 이 복도가 일직선으로 보였다 아 반사되어 있는 거네 맞네 아 그치 거울에 보여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 이게 꺾여 있구나 그러면은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구만 그런데 만약 거울에 벽이 있었다면 아! 복도가 L자로 구부러져 있었단 뜻이에요? 그렇다 나도 속고 말았군 복도는 상당히 어두웠던 때다가 오른쪽으로 꺾인 복도는 기둥에 가려 나에겐 보이지 않았으니까 어? 근데 왜 그런 구조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미쿠모 이 건물은 노리기구야 거울에 벽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는 쉽게 수축 가능하지 거울에 벽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체포군을 찾기 힘들다 했잖아 이거 포토 투어 때문에 만들어진 거겠지 사라지는 체포군인 거는 그래서 아휴 체포군은 찾기 힘들어요 이랬잖아 어 무슨 뜻이에요? 그 증거품과 거울벽이 무슨 상관이죠? 아 아 아닌가 보다 아닌가? 자네 마음에 달렸어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어 아닌가? 사진 찍는 건 때문이 아니야? 거울이 무엇 아이고 아 그럼 이건가? 아 아까 그 팜플릿 그거구나 아 난 또 사진 찍는 그러니까 나는 한 발 더 나가서 그걸 그러니까 사라진 체포군 이벤트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걸 생각을 한 거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버렸네 팜플릿에 따르면 이 유영의 집은 사라지는 체포군이 특징이라고 하더군 이게 그걸 위한 거울 트릭이란 뜻인가요? 근데 체포군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점에는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하면 체포군을 간단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거울벽을 움직이면 되겠죠 움직이는 거면은 거울벽을 움직이면 되겠죠 거울에 비치는 걸 사라지게 하려면 거울을 움직이면 된다 하하 우선 거울의 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거울 너머에 체포군이 없는 복도를 준비한다 아 그렇군요 체포군을 보여주고 아 체포군을 보여주고 싶을 땐 거울의 거울벽을 열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거울의 벽을 닫는 거지 그래서 이 거울 파편 뒷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던 거다 그러네 아 이 복도와 벽 아 복도의 벽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두면 거울의 문을 닫았을 때 벽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 한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나 왜 자꾸 둘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지 헷갈리게 제발 추리는 한 명만 했으면 좋겠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유령의 집에 설치된 거울 트릭이다 이걸로 범인이 숨어있던 것도 알게 됐군 어 왔다 갔다 해 네? 무슨 뜻이에요? 거기 있잖나 내 눈에서 벗어나기 딱 좋은 장소가 저기 거울벽 내게 들키지 않도록 범인이 숨어있던 곳은 여기다 나는 체포군을 봤으니까 여기죠 여기 숨어있었겠지 난 분명히 체포군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보고 뒤를 돌았으니까 빈 공간이겠죠 여기다 내 시야에서 사각지대인 곳 그건 바로 여기다 움직이는 거울 움직이는 거울 뒤에 숨으면 미츠르기 씨에게는 보이지 않았겠네요 굳이 체포군 인형인청을 할 필요도 없겠어요 거울벽 뒤에 숨어서 나의 기다리면 되니까 어라? 어라라 근데요 왜 그러지? 음 이 거울벽은 깨졌던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에게 파편이 있으니 깨진 건 확실하지 그래 그렇다 문제는 그게 언제 깨졌나는 언제 깨졌느냐 이 파편이 피해자의 인형탈에 들어있었다는 건 깨진 순간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지 아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 그럼 시점을 보면 내가 돈을 갖다 준 시점에는 오그라 씨는 살아있었다 아까 내가 그 전일지도 모르다 했는데 벽이 멀쩡했으면 살아는 있었던 거네 잠깐만 그때 눈값을 거기 돌아 이제 내게 용건은 없다 소리가 들렸네 어? 근데 우리 처음에 전화할 때 저런 소리 안 들리지 않았어? 들렸나? 저런 소리는 못 듣던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준 건가? 분명히 거울이 깨진 듯한 소리가 났다 미쿠모 정보 입력을 부탁하네 아 갑자기 뭐예요? 실례했군 아무튼 재현해주겠나? 당연히 해야죠 뭘 재현하면 되나요? 우선 내가 식당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맡겨만 주세요 자 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엔 이런 상황이었을 거다 내게는 복도가 일직선으로 보였지만 말이지 야 그림은 거울벽처럼 안 보이는데 하긴 그렇게 보이면 처음부터 다 티 났겠지 그리고 나는 식당이 들어갔다 이때 거울이 깨진 듯한 소리를 들었다 거울이 깨지는 소리 그건 아마도 이때 거울벽이 깨진 거겠지 그럼 미추르기씨가 다시 복도로 나갔을 때는 거울벽은 없었을 거다 미쿠모 재현해주게 맡겨만 주세요 아 그럼 들어갔을 때 깨져가지고 나왔을 때 뒤를 돌아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 저렇게 된 거네 어라 거울벽이 깨져서 범인이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초기체 폭우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흠 간단하다 거울이 없으면 모퉁이 너머에 숨을 수 있으니까 그치 거기에 숨어 있었겠죠 이걸로 현장 상황이 전부 재현된 거군요 이제야 수수께끼가 다 풀렸네요 아니 더욱더 커다란 모순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군 네? 모르겠나? 지금 재현된 상황과 내가 본 광경 사이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는 걸 자 모순이 된 곳 그건 바로 여기 만약에 저 거울벽이 깨졌으면 이게 여기서 보여야 돼 이 이 인형이 여기 있어야지 나 나왔을 때 인형 봤잖아 여기 아닌가? 거울벽 깨졌으면 이제 이게 안 보이잖아 여기 근데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여기 얘서 죽였나? 아니 총을 안 쐈을게 여긴 기절 상태였나 보다 여기 받아라 미쿠모 이곳을 보게 어라? 체포군이? 그래 내가 봤던 체포군이 없다 이것이 바로 로직의 종착점 마지막으로 남은 모순이다 다시 입력을 하고 아 껐구나 미출기씨가 식당에서 나왔을 때 체포군을 봤다고 했죠? 그게 바로 마지막 남은 모순이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거기 있었다 그건 뭐였지? 이게 내가 봤던 체포군의 정체다 바로 오구라의 사례 사례 현장 이었겠지 여기였겠지 맞나? 불안한데? 아니 시체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시체를 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위치는 거기가 맞다고 했었고 이거다 받아라 내가 봤던 건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었다 맞죠? 맞췄죠 아 으씨 뭐 뭐라고? 미스터로 이 일련의 로직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다 사건은 몸값을 전달했을 때 유령의 집 복도에서 일어났다 내가 식당에 있었을 때 들었던 거울이 깨진 소리가 바로 범행의 순간 알려준 소리였다 아 총을 총 쏜 소리랑 거울 깨진 소리가 겹쳐서 들린 건가? 총소리가 더 크지 않나? 거울 깨진 소리만 들은 거야? 가까이서 쏴도 총소리는 들리지 않나? 뭐라고? 범인과 피해자의 격투 혹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 그러한 모종의 원인으로 복도에 있던 거울벽이 깨진 거겠지 가수로꾼 당신은 그때 유령의 집에 있었잖아? 그 총성을 못 졌단 말이야? 아 그래 내가 방금 얘기한 거 그게 안 들릴 수가 있나? 이수 아 유령의 집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음성이 이룬다 그 소리에 묻힌 거겠지 어 약간 좀 억지군요 이 부분은 총소리가 그런 거에 묻힐 리가 있나? 떠올려보게 유령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던 사람은 누구였지? 으으 이, 이럴 수가 피해자가 가진 권총을 빼앗아 쏠 수 있었던 사람은? 으으 그것도 나야 이씨 이 정도면 수갑을 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빠지는 거지? 하 야마노가와 히카루 자네밖에 없다 뭐야 이거 다 뜯을 수 있었네 잘못했어요 자백했네요 그치만 억울한 녀석이 유령에 치면서 먼저 배신했단 말이야 미출기씨 전화를 끊을 수가 갑자기 덤벼들었어 일단 오구라가 먼저 히카루를 죽이려고 했는데 히카루가 싸움에서 그 사람한테 총을 쐈나보다 날 바닥에 쓰러뜨리고 내 위에 올라탔다고 나는 필사적으로 권총을 빼앗아서 쐈어 퉁아리 오구라의 몸을 관통하고 거울벽에 맞았지 권총을 빼앗아서 쏘지 않았다면 날 죽였을 거야 그 녀석은 탈옥한 흉악범이니까 그래 정당방위라네 히카루는 자기 몸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런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도록 미스터로 뒷일을 부탁하지 당신이 말할 필요도 없지 이봐 이 녀석들을 데려가라 쌍둥이 경찰 잠깐만 나는 아무 짓도 안했네 갑자기 아들을 배신해? 사건을 은폐시키려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저씨도 조사는 받아야겠죠 히카루만 데려가게나 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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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사건 은폐하려고 했잖아 아부지 갑자기 손절을 아 아 아 아파 아 됐어 기절 기절 기절한 척 그럴 순 없지 아마누가 아조이치로 당신의 아들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건 어엿한 범죄라고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했으니까 아예 증거를 숨기려고 했으니까 게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 당신은 아나? 내가 할 게 뭐야 쌀쌀 막힌 당신을 만나려고 일부러 바다 너머에서 찾아왔거든 나 나를 만나러? 어? 무슨 소리지? 물어보고 싶은 게 아주 많아 예를 들면 10년 전 사건 말이야 어? 야타가라스가 훔쳐갔던 그 10년 전 자료랑 연결된 건가? 10년 전 사건? 어라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더라? 신아 케이지 8호 사건 용의자? 약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케이지 8호 사건이라고? 기억해냈나? 그 사건의 계기는 아마노가와 그룹의 스캔들이었지 밀수 내부고발이라는 스캔들 말이야 밀수라 그때 밀수 주무자로 체포된 자가 그 당시 조이치로의 비서였던 쿠라마스미오였지 어? 밀수까지? 아! 그럼 일부러 집사로 등인 건가? 그런데 쓰려고? 아! 아빠? 당시 비서였던 비서 심지어 비서였어 당시 비서였던 쿠라마에게 죄를 떠넘겼지만 나는 당신이 밀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해 떠넘겨서 들어간 거야? 설마 또 누면 쿠라마는 당신 대신 체포된 거야 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또? 그래서 타룩한 쿠라마를 숨겨줬던 거지? 당신 대신 체포된 대가로 허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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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게 진정해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구먼 하 잡아떼든 말든 맘대로 해 지금부터 경찰서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을 거니까 잠깐 어? 설마 경찰청장? 나오는 거 아니지? 설마 경찰청장이 손대지 말라고 하긴 했거든? 설마 경찰 내부에 경찰 내부에 부정부패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뭐지? 누구냐? 어? 누구세요? 아! 아니 그 검사? 그 사람은 내가 데려가겠어 뭐야 당신 나는 유키마코토 이 사건의 담당 검사야 아니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나왔지? 아니 이 사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있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순서가 좀 뒤바뀌 아니 유키군 맞았구먼 아 순서가 이렇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과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여기가 다른 지역이니까 이 사건이 먼저 있었나보다 무슨 소리라는 거냐 이건 인터폴이 할 일이다 빠져있어 그럴 순 없지 이미 검찰청에서 임명을 받았거든 검사와 경찰이 협력해 법정에 선다 그게 이 나라 방식이라서 지금부터는 우리와 협력해줘야겠어 잘 부탁해 일단은 악수부터 거절한다 나는 검사라면 아주 지가 떨리거든 가자 얘들아 그 녀석들을 데려가라 예 어이쿠 깜빡할 뻔했네 오 가능성이 있어 조직원일 가능성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네 아 그러고 보니까 멀쩡히 살아있네 과거 맞네 저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죽기 직전인 거 보니까 과거가 맞긴 맞죠 네 어 미추르기 검사라고 했지 고맙다는 인사를 알겠군 인사? 그래서 10년 전 사건을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아 참 복잡해지네 점점 당신은 열심히 일해줬어 내 목적을 위해서 말을 뭐 그렇게 해요 당신은 히카루를 몰아붙인 덕분에 조이치로는 증거를 인멸하라 했어 덕분에 그 녀석을 경찰서에 가둬놓을 아 가둬놓을 이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야 아 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 체포 안됐을 건데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간거죠 필요한 인물이었으니까 기분이 어때 자기 주인한테 반항하는 소감을 듣고 싶은데 주인? 무슨 소리지? 하 시침이 떼봤자 소용없어 당신이잖아 어? 밀수 조직과 조이치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약떡검사란 자가? 하 유키 유키 유키였네 그아 그 사람이네 아니 난 그런 짓은 안한다 하 과연 그럴까? 인터폴의 정부방을 약보지 말라고 검찰청에 밀수 조직과 이어진 검사가 있다는 건 분명해 로 수사관은 조이치로 씨와 나와의 관계를 의심했던 거군 니에 로 수사관에서 느껴지던 적대심의 정체였나? 그리고 당신 스승 가르마 고였나? 아니 날조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않았다 당신도 법정이라는 밀실 속에서 진실을 왜곡시켜온 거겠지?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다 뭐 당신 뿐만 아니라 검사라는 것들은 원래 다 그렇지 40년간 무패였던 검사? 피고인은 반드시 유죄가 된다? 그런 게 활개를 치는 시점에서 법정의 진실은 거짓이나 다름없어 이 사람이 적대심 가질만 하네요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해 40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돼 그건 그래 이 녀석은 인터폴 담당자로니까 인터폴에서 온 사람으로서 뭘 제대로 한 게 없겠네 아무래도 로 수사관의 적대심은 내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 보군 검사 자체 법정 자체에 대한 적대심 이유가 뭐지? 하지만 다음에 만날 땐 안 봐주겠어 그 면상 똑똑히 기억해두지 잠깐 기다리게 음? 신하수사관 로 수사관은 왜 저렇게까지 검사를 증오하는 건가? 대놓고 앞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직 멀리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음 로는 서북민국에서 오랜 세월 명성을 떨친 로 가문 당주야 그 나라의 경찰 관련 거물은 대부분 로 가문 사람이었어 오 과거형이군 어떻게 된 거지? 로 가문의 명성은 다 옛날 일이야 이제 그런 권력은 없어 그건 법정 때문이야 법정 때문이라고? 로 가문 형사가 찾은 증거품을 검사들이 숨기고 날조했어 증거품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로 가문은 신뢰를 잃었지 어머 세상에 하지만 모든 검사가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로는 법정을 용서 못해 검사를 용서하지 않아 법정을 증거하며 검사를 용서하지 않는 수사관이라 이거야 뭔 골치 아픈 녀석이군 료 따라가자 그래 그래 람머스 그 할아버지에게 받을 것도 있으니 말이야 한마디 죽기 직전에 한마디 나왔네요 그래 그래 이토노 코기리 형사 우리도 슬슬 돌아가지 그래야겠습니다 미츠르기 검사님은 이제 집에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 귀국하자마자 사건이 말렸으니 말이지 일단 검찰청에 한번 들려야겠어 알겠습니다 저, 저기 응? 왜 그러십니까? 저기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아니요 인사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유괴석권을 같이 유괴를 같이 했는 공범이잖아 어쨌든 한 명의 용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 저, 전 히카로에게 속았던 거군요 반지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바보 같았어요 저런 보석 반지에 마음을 뺏기다니 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야죠? 게다가 아빠까지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역시 저 같은 건 저 같은 건 아, 또 시작됐네요 히메코씨 아버지가 들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히메코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내기 위해서 공모하는 척 같이 가담하는 척 하다가 그렇게 사실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어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 자네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히메코씨 저 때문이요? 히카로는 자네들이 부녀사이란 걸 알고 있었어 그치 그래서 자네를 인질로 삼고 쿠라마씨를 협력하게 만든 걸 아 들을수록 나쁜 새끼네 진짜 나쁜 새끼네 아니 아니 저 자신은 진짜 나쁜 새끼네요 아휴 아빠 하록스였던 쿠라마씨는 아버지란 사실을 밝힐 수 없었지 그래도 아마노가와 가문의 집사로서 자네 곁에서 지켜봐왔던 거야 그게 쿠라마씨에게는 최대의 애정표현이었겠지 와 세상에 왜 그러나 저 저는 그게 저기 설마 갑자기 나한테 반했다는 말을 감사합니다 아니 인사까지 할 필요는 없네 안돼 히메코 안돼 히메코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연상이잖아 금산빠가 맞네 에구구 히메코씨도 완전히 마음을 도둑맞았나보네요 역시 미출기 검사님이십니다 잘생긴게 죄구만 만나는 여성마다 다나에게 관심을 표하다니 카르마 빼고 대도둑 뺨치는 기술과 속도네요 무슨 소리지 와 진짜 둔하구나 미출기 검사님은 늘 이러십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전혀 못 알아보고 말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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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이지? 전혀 못 알아보 어? 뭐야 기억 못할 것 같으니 말하겠는데요 우린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헉? 무슨 소리니까? 검사님 설마 이렇게 어린애한테 음 노크 삼촌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고요 어? 1편에서 나온 애기 중에 한 명인가? 노크 삼촌? 1편에서 나온 애기? 난 영매사 애기밖에 모르겠는데 영매사밖에 기억이 안 나서 자 이걸 보고도 기억 못하겠어요? 진짜 돌려주러 왔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이건 아니 이건 미쿠모가 꺼낸 한 장의 천이 내 기억을 과거로 이끌었다 7년 전 과거의 그날 아직 어렸던 미쿠모와 만나고 이토노 고기리 형사와 처음으로 마주친 그 사건이 있었던 날로 오 끝 7년 전으로 간다 이제 아 이제 7년 전으로 가네 7년 전에 있었던 닐로 넘어가네요 어떻게 어떻게 만났는지가 나오네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닌가? 여러분들 또 나 중간에 끊으면 또 화낼 건가? 다음 이 시간에 이러면 또 화내려고? 다음 이 시간에 이러면 또 화낼 거지 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 그건 아 이게 이토노 고기리 형사는 맞네 초반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출발 4화 지나간 역전 그렇죠 이거는 7년 전이니까 자칭이 대 야타가라스라는 소녀 이치조 미쿠모 미쿠모가 꺼낸 한 장의 천이 내 기억을 과거로 이끌었다 7년 전 자 기억합시다 7년 전이에요 세븐이어스 오고 오 그래 맞아 내가 죽였다 내가 내가 죽였다고 대도독 야타가라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 피고인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야타가라스라는 정체도 아이고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어 뭐야 뭔 일이야 뭐야 검사들은 옷이 왜 이래 야타가라스의 정체는 그 검사석에 있는 남자다 내가 야타가라스라고? 시침이 떼지마 네가 대성화는 게 잠입한 사이에 죽이라고 그랬잖아 무서워 무서워 그게 무슨 소리야 야타가라스가 뭐지? 당신이 이 취조검사를 야타가라스로 뭐야 그래 왜냐면 이 자식이 이소 왜 이렇게 빠르지 이놈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지 목소리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재판장 나 좀 믿어줘 정말 나는 믿어달라고 너무 빨라요 읽기도 전에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재판장 오랜만이네 비고인에게 고발당한 이치조검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검사를 소환하겠습니다 검사가 준비될 때까지 본 법정은 일시 유정합니다 딱 논쟁은 빠르게 지나가네요 야 법정 오랜만에 본다 9월 10일 오후 7년 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9월 10일 오후 3시 20분 지방 법원 로비 옷 스타일도 다른 것 같은데 훨씬 촌스러운 옷 나는 이제 곧 법정에 서게 된다 피고인에게 고발당한 검사 대신에 이제 내게는 첫 법정이군 처음에 법정 설 때 7년 전 법정에 처음 선 거 밑주르기 선생님 아 선생님이구나 스승님 아 옷도 아 그래서 옷을 똑같이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알려줬나봐 옷이 똑같아요 선생님이 맞춰준 건데 이 정도면 음악해야 될 것 같은 선생님인데 공판 조선은 다 읽었나 네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좋다 지금 검사 대행 수속을 진행하는 중이다 나 가로마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그마 닮았구만 베베는 용서하지 않겠다 시그마 남지 않았어요 오버워치 시그마 느낌 나는데 네 선생님 이렇게 빨리 법정에 설 기회를 얻게 되다니 저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내게 견학시키려고 방청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게 됐군 비고인의 궁색한 변명 따위를 쳐부숴버려라 뭔가 인상도 좀 별로 안 좋아요 네 카로마고 전설의 검사가 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꼴사나운 모습을 볼 순 없어 나 여기저기 조사를 해봅시다 그냥 구경하는 건가 이 법원의 모형이군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응? 이건 손과 얼굴인가? 설마 변신하는 건가? 변신 좋아하는 것 같던데 대체 뭘 위에 만든 거지? 아니 여기 재판장님들은 이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을 잠깐 치워볼게요 대대로 내려오는 재판장님들은 다들 다들 대머리셨나 보구만 묘하게 인상은 다르지만 빡빡이인 건 똑같아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 봐봐 다 대머리야 다 대머리에요 다 대머리 제법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가죽 소파다 이 법원은 전체적으로 청소가 깔끔하게 되어 있군 그런데 이 소파에 있으니 앉으니 재판장의 초상화가 초상화에 눈이 눈이 마신 나요 맨쪽에도 있네 여기도 다 대머리에요 기본적으로 약간 간달프 인상들이야 다 흰 수염이 이만큼 늘어지고 다 대머리에요 역대 재판장들은 모두 수염을 멋들어지게 길렀지만 내가 말하는 거 나온다 머리카락과는 미련없이 작별한 모양이야 머리카락과 작별이라니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뜻인가 슬프구만 일이 너무 빡세서 머리가 많이 빠지나봐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한우는 내가 검사라는 걸 알다니 자네는 제법 보는 눈이 있군 이 로비에는 항상 검사님 아니면 변호사님이 계시니까요 찍어 맞춘 건가 보군 휴정 중에는 이렇게 인사하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냥 찍은 거였나 할머니 휴 부인 왜 그러시오 대체 언제쯤 물수건을 주려는지 모르겠네 이곳은 법원이요 그런 서비스는 없어 어머나 지난번이 여기 왔을 때는 뜨거운 차까지는 해줬는데 법원을 뭘로 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 다 일일이 얘기해야 되는 게 나중에 뭔가 사건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때 굉장하지 이거 다 아빠가 만든 거야 와 굉장하다 이게 완성되자마자 아빠는 정리해고 당했댔지 얘한테 무슨 얘기까지 한 거야 세상에 그래 맞아 이 모형을 만드는데 진짜 법원과 맞먹는 돈이 들었거든 사장님한테 혼났지 뭐야 아 뭔가 짤릴만한 느낌이 있네요 여기엔 아빠만 아는 비밀장치가 있댔지 네가 크면 가르쳐줄게 어 비밀장치라고 울자리와 맞벗고 쓸 정도니 평범한 장치는 아니겠지 조금 궁금하군 어 아까 변신 어쩌고저쩌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약간 사건의 뭔가 관련된 뭔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재판은 1분만에 끝났어야 한다 비구인의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찍혔으니까요 그렇다 자기는 지시받은대로 살인을 했을 뿐이라고 짓거렸지 개당을 담당검사인 이치조 구로의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치조 구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흠 이치조도 안심하군 비구인을 궁지에 몰아야지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쓰나 선생님 이치조 검사 면식이 있으십니까 흠 시덥자는 생각만 하던 물러터진 놈이다 시덥자는 생각 이라고요 법정에서 세울 수 없는 상대를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 물어보더군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정말 있을까요 없지는 않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걸 상대할 필요는 없다 검사는 법정의 파수꾼이다 법정밖의 일은 생각할 가치도 없지 애초에 상대할 필요는 없다라 미츄르기 이치조 같은 주태를 부르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 뭔가 되게 사건과 관련된 뭐 약간 이 직선적인 그런 이렇게 딱 뭐랄까 딱 맞아 떨어지는 뭔가가 없이 부서인거나 아예 다 그냥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뭐 범인의 감정과 뭐 약간 상대방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에 대한 큰 생각은 별로 안 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흠 안심하십시오 고발당한 이치조 검사 대신 제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겠습니다 그래 그러기 위한 시간이나 유정한 거니까 가루마의 힘을 온 법정에 똑똑히 보여주거라 오늘의 재판에 대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건은 파악했나 네 서로의 적힌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확실히 주름이 좀 덜한 얼굴이죠 7년 동안 좀 약간 좀 늙은 느낌 좀 나기는 해 약간 뭔가 여기 주름이 더 하나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7년 전 7년 후 얼굴이 그럼 나에게 설명해봐라 자 제대로 들어봅시다 정말로 빠짐없이 외웠는진 시험해주마 알겠습니다 9월 8일 밤 코도피아 대사관 앞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코도피아 대사관 직원인 디드맨 디드맨씨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마카리 도우루는 사건 당일 밤 수상한 인물로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흉기로 쓰인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추르기가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된 천재 검사가 된 스토리 그거니까 캐릭터잖아요 또 대사관 직원이 살해된 시각에 코도피아 대사관에는 대도둑 야타가라스가 침입했습니다 처음에 마카리 본인은 마카리는 본인이 야타가라스라고 주장하며 디드맨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궁색한 거짓말인 걸까요 어차피 유죄를 받을 테니 거하게 주목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지 생각이 이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멍청하면 약도 없다 정말 맞는 말이야 약간 그런 거지 제가 약간 압박을 당해서 제가 제가 범인입니다 그러면 그래 너가 범인이라 했으니까 너 들어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죠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자수를 했지 왜 그런 거지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생각은 안 하는 스타일인 거지 이 아이가 옆길로 샜군 계속해라 네 선생님 심리 중 살해의 순간에 담긴 감시 카메라를 검찰 측에서 제출했고 영상에 나온 인물이 마카리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살인사건과 별개로 야타가라스 사건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피고인이 쏜 총 아니 쏜 쏜 총 그 피고인이 총을 쏜 영상이 방청석 에서도 똑똑히 보였지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의뢰를 받아 살인했을 뿐이다 진짜 야타가라스인 이치조 검사의 의뢰였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 대체로 맞는군 하지만 한 가지 정보가 빠졌다 응? 코도피아 대사관 직원 살인사건은 제2의 KG-85 사건이라고 불리지 10년 전 사건? 10년 전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인 거죠 제2라고 불리는 거 보면 제2의 KG-85 사건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거 있었나 봐요 지금 7년 전이니까 흠 뭐 이건 경찰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아는 정보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 이제 듣습니다 선생님 3년 전 3년 전 해 주신 분인가요? KG-85 사건 계열을 수사수첩에 기록했다 목이 좀 갈 것 같아요 아마도가와 아마도가와 그룹의 스캔들을 너도 들어봤겠지 아마도가와 그룹 회장인 조이치루 씨의 비서가 밀수 혐의로 체포된 사건 말씀이시죠 그렇다 아마도가와 그룹의 회사원인 카즈라유코 그녀가 밀수 현장을 목격한 것이 사건의 발달이었다 하지만 카즈라유코는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살해당했지 코도피아 공국 대사관 직원이 용의자로 체포됐죠 아 그래 코도피아인 메니코첸이 용의자다 야 이게 되게 크게 있네 뭔가 이렇게 크게 뻗쳐있는 듯한 느낌이죠 사건이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고 미액을 사건이 됐지 증거 불충분? 흠 내가 담당했었다면 무슨 수술 써더라도 놓치지 않았을 터인데 범죄자를 모두 유죄로 만들다니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셔 죄 없는 사람도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말만 나오면 저 사람 범인이야 갖다 너 집어차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담당검사인 이치조는 마무리가 허설했다 KG85 사건도 이치조 검사가 담당했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네가 담당할 코도피아 대사원 직원 살인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도 밀수 조직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이번에도 증언하기 전에 살해당했군요 그렇게 된거지 피해자는 밀수 조직에 대해 증언하기 전에 살해당했다 야 뭔가를 숨기고 있네 다시 말해 KG85 사건과 거의 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제2의 KG85 사건이란 별명이 붙었군요 흠 하지만 KG85 사건과 이번 사건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다 차이점이라고요? 의적이라 불리며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대도둑 야타가라스다 그래 야타가라스가 개입했죠 야타가라스가 약간 10년 전 사건의 무슨 피해자? 그러니까 만든 그런게 아닐까? 야타가라스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둬야겠군 코도피아 대사관의 야타가라스가 나타났다고 했죠 야타가라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흠 기업의 비밀장부 같은 걸 훔쳐서 세상에 공표하는 좀도둑이다 보나마나 코도피아 대사관의 비밀이라고 훔칠 작정이 이었겠지 실제로 야타가라스는 대사관에서 훔친 물건을 경찰에 보냈다 야타가라스가 경찰에 보낸 물건이 뭐죠?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야타가라스와 관련된 사건은 관계자 외에는 극비사항이니까 스승님 언제 가십니까? 그나저나 참 얄궂은 일이군 야타가라스는 훔친 물건을 경찰에 보냄으로써 대사관 직원 살해 당일에 잠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거니까 야타가라스가 처음으로 남긴 증거인 재미군요 그렇지 야타가라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치조에게 물어봐라 이치조 검사 야타가라스 야타가라스가 사건 담당도 사건 담당 검사도 이치조니까 말이야 야타가라스 사건 담당 검사도 이치조니까 말이야 케이지 8호 사건과 야타가라스 사건을 담당한다니 저 사람 아 이거 두 개 다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힘들겠다 이치조 검사는 까다로운 업무를 맡고 있군 어 뭐야 무슨 일이냐 꼬마 어 이럴 때 만난 거야 귀여워 어 아저씨 무서워 자네는 누구지 있잖아 오빠 동전 좀 바꿔줘 자잘한 동전밖에 없지만 정확히 백인이군 이거면 됐나 어 친절하네 그래도 애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네요 응 고마워 이거면 충분해 백인이 왜 필요했을까 저 아이도 방청하러 온 걸까요 저런 어린애가 법원에서 뛰어 저런 어린애가 법원에서 뛰어다니다니 이 나라 사법기관에는 위험이 부족하군 어 아직 다른 사람 말도 못 걸었는데 미추르기 레이지씨의 검사대행 수속이 끝났습니다 느려 터졌군 이놈 계정까지 고작 몇 분 남은 줄 아느냐 죄송합니다 다음 월급이 나오기 전에 니놈의 목을 바다 너머까지 날려주마 괜찮습니다 선생님 준비라도 부족해야 상대방과 상대방도 저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자만심 이것도 배웠나 보네 이것도 스승님이 알려준 건가 봐 이런 손이라든가 이런 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스승님이 가르쳐줬나 보다 이런 거 흠 큰소리 치기는 이치 조행에서 증거품을 넘겨받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법정으로 가자 미추르기 다른 사람 말 못 걸었는데 필요 없는 건가 상관없나 본데 같은 날 오후 4시 지방법원 제3법정 어?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말 많이 안하고 대충 빠질 줄 알았더니만 계속 나오네 어떻게 된 거지? 이치 조는 아직도 안 온 건가? 변호인 측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담당관 이치 조검사는 어디 있지? 어? 그...그...그게 저도 아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어? 아저씨는 늙... 아니지 7년 전이니까 안 늙은 게 맞고 오호! 당신이 가로마 검사? 추천했다는 검사인가요? 흠 오늘...오늘이 첫 법정이라고 했죠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휘정 중에 누가 생일이라도 축하했습니까? 폭죽을 터뜨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그러고 보니 저도 얼마 전에 손주와 여전히 딴소리 하는 건 여전하시군요 선생님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어? 100엔으로 폭죽 산 건가 보다 이치조에게서 증거품을 넘겨받지 못한 채로는 증인의 거짓말을 파헤칠 수 없다 이치조는 뭘 하고 있는 거냐 큰일 났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정숙 신성한 법정에서 불쾌한 목소리로 떠들지 마라 담당관 그 사내를 끌어내도록 그럴 수가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2대기실 이치조 검사님과 피고님이 아 피고인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죽어있습니다 법정에서 살인사건이? 뭐 뭐라고? 법정에서 살인사건이? 같은 날 어느 시각 지방법원 대기실 앞 복도 정의를 위해 젊음으로 심판하라 접근하지 마라 으 개미 뭐야 현장 보존은 절칙이다 뭐지 독특한 분위기가 감도는 사내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마카리의 변호인이군 어 저기요 갑자기 복도에서 뛰면 안됩니다 자네가 할 말은 아니지 이대로는 상황을 알 수 없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목이 너무 아프군 목이 너무 아프군 스승님은 목이 괜찮은 걸까 어 목이 아파 스승님 말소를 잘못 설정했어 내일 이 목소리대로 목이 쉴 것 같군 스승님 목소리를 잘못 설정했어 어 이게 뭐야 음료수 자동판매기인가 지금 뭘 마실지 고민할 시간은 없다 아 이런거 따로 볼 필요 없고 자 일단 이 사람한테 들어봅시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오 바도야 바도 강력범죄수사과 용사 바도이태츠다 연락을 받고 급히 이리로 달려왔는데 벌써 시신을 조사 중이라니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오 사전에 이 취조가 나를 재판으로 증인 재판의 증인으로 호출했다 그게 다야 이 취조 검사가 오 되게 분위기 있는데 옷을 누가 쥐 파먹은 거 마냥 뭐야 저게 담배 구멍인가 아니 구멍이 옷에 저렇게 구멍이 난다고 약간 치즈 모양으로 구멍 났는데 현장 상황은 이미 본부에 연락했다 애송이 니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애, 애송이라고? 나는 이 취조 검사 대신 법정에 설 예정이었소 장학만이라도 가르쳐 주시오 여기서 물러설 순 없지 내게는 할 권리가 있다 인생 공부 좀 해야겠구나 애송이 날 협박할 셈인가? 오 오, 뭘 꺼내려고 설마 권총을 꺼내려고? 담배 한 대 필 건가 아이고 거울이네 그냥 거울이었나? 사람 헷갈리게 난 담배 한 대 필 건가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치조는 날 부치에 찔려 사망했다 손에는 종이 있더군 날 부치에 찔려 했다고? 칼에 찔린 거야? 한편 마카리는 종에 맞아 사망했지 같은 데 안에서 어? 그럼 둘이 싸웠나? 피가 묻은 칼을 쥔 채로 말이다 둘이 칼부림한 건가? 둘이서? 그 왜 제 이 대기실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 이토놓고 아, 저 거달한 놈 말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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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저 녀석이 이제 이 저 녀석이 이제 이 대기실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기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두군 그 말에 설마 서로를 죽였단 말이오? 글쎄다 뭐지? 이 불쏘한 태도는? 재판의 증인 나는 증인이 나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만 나는 강력범죄뿐 아니라 야타가라스 사건도 담당한다 흠 그래서 야타가라스의 특징을 증언하라는 부탁을 받았나보군 이 취조검사가 야타가라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흠 제법 똑똑한 도련님이군 도련님이라고? 옷만 입은 거 보면 도련님처럼 보이는 게 맞긴 한데 흠 옷만 입은 거 보면 도련님 맞죠 누가 이런 옷을 입겠어 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난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는 게 싫어 게다가 이런 상황에는 더더욱 흠 이름도 되지 않고 질문하는 건 사과하겠네 나는 미추르기 레이지 이치조 검사 대신 법정에 설 예정이었다 흠 미추르기라? 처음 듣네 이치조 씨의 대리가 신입 검사라니 나는 가루마 검사님 밑에서 공부했다 평범한 신입이라고 생각하진 말게 눈을 한쪽을 감고 얘기하네요 윙크까지 저런 제스처를 일일이 배웠나 봐요 웃기긴 해 평범한 신입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게래 말투가 웃기죠 일단 그냥 가루마 검사의 제자라니 어쩐지 특이한 옷을 입고 있더라니 얼굴 빨개지면 좋겠는데 부끄러움은 없네 이건 늘 화려한 입증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식예복으로 개운하다 너무 웃기지는 말아줄래? 웃기려고 한 적 없네 농담이야 농담 남이 보면 웃기긴 할 것 같아 이미 알고 있으려나? 난 카즈라 히미코야 원래 예정대로라면 법정에서 만났겠지? 물론 알고 있다 카즈라 변호사 물론 알고 있다 그렇구나 내가 웃기는 말을 했나? 너 말투가 웃겨가지고 현장 상황 말투가 웃기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해주게 그랬나? 알았네 그런 사람 그런 말투 쓴 사람 뭐 많이 있나 현장 상황을 가르쳐주겠나? 상황이 어떤지는 나도 몰라 저기 형사님들한테 물어보지 그래?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여기 있지? 뭐가 그렇게 웃기나? 아니 너무 눈치가 없잖아 조금 전까지 같은 법정에 섰던 사람이 살해당했어 그런데 태연하게 법정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니? 어? 듣고 보니 그렇군 눈치가 없는 질문에서 미안하네 됐어 신경 안 써 하긴 그건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음 이 소파는 상당히 오래된 물건 같다 창문 너머에도 법원 건물이 있군 창살에 앉은 까마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카로마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눈을 돌릴 순 없지 이겼다 얘도 좀 웃기는 스타일이 많네 이 개미는 못 보는 건가? 아 개미가 아니라 발자국인가? 개미같이 보이는데 개미인 것 같은데 자네는 누구지? 어 그쪽은 뭐입까? 남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는 자기 이름부터 되는 게 예임 더 지방검사인 미추르기 레이지라고 한다 검사? 상당히 젊은 검사님이신 검사님이네요 나는 이름을 댔네 자네도 이름을 말하게 꿈에 그리던 형사가 된 파릇파릇한 신입 이토노코기리 케이스 게임 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설마 진짜 꿈은 아니겠죠?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신이 났지? 너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이토노코기리 용사 현장 상황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쪽한테도 가르쳐줄 단계는 아닙니다 알고 있네 자네가 아는 범위라도 상관없으니 보고하게 그쪽은 젊은 주제에 상당히 거들먹거리네요 뭐? 뭐 아무튼 현장 검증은 바두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건 바두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제 이 대기실 앞에서 경비를 선 게 다니까요 창문 쪽으로 침입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평면도면 흠 대기실 앞에서 경비를 섰다고? 경비 중에 무슨 이상은 없었나? 저는 총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병사면서 총성을 듣고 당황하다니 뭐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뒤에 총성을 들었다며 바두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같이 제 이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이미 두 사람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없었나? 음 그게 다였습니다 쩌디 복도에 있었지만 다투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없이 서로 죽었다 총성 말고는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더라 아니 근데 개미 같아 아무리 봐도 아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구나 제가 보여줄까요? 보세요 이거 개미같이 안 보여요 이거? 이거 개미 같아 여기 봐봐요 이 밑에 부스러기가 있거든요 부스러기 타고 개미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까마귀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네 카즈라 변호사님 변호사님과 만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데? 코도피아 대사관 직원인 매니 코튼이라는 남성분입니다 어? 아까 그 신문에서 언급된 뭐? 뭐라고? 뭐지? 바둑 형사와 카즈라 변호사의 표정이 변했는데 그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매니 코튼이라면 설마? 바로 갈게 무죄로 풀려나? 오랜만입니다 카드라씨 왜?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야? 웬만하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죠 여기서는 좀 그러니 밖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래 나가자 나가자 어우 그만 나타나 고씨 바둑 가루마 오랜만이군 이 시간에 야타가라스가 연관됐으니 네 녀석이 나올 거라 이상했다 선생님 바둑 형사와도 면식이 있으십니까? 흠 아직까지 현장에만 집착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사다 얼른 출세나 하지 그러나 형사는 현장에 있을 때 빛나는 법이다 흠 이해는 간다만 그나저나 봐도 조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남자 말인데 그자는 KG8호 사건의 용의자 아닌가? 역시 그랬군 그런 놈이 왜 이런 곳에서 어슬렁거리는 거냐 이 티조 녀석 저런 잔챙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나였으면 3분도 안 걸려서 유죄로 만들었을 터인데 가루마 거기까지만 해라 죽은 사람에게 악담을 하면 안 되지 악담을 하면 안 되지 흠 뭐 좋다 이 사건 수사 말인데 담당 검사를 미추르기로 이습 이습니다 어 어 왔다 어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나왔다 메이 나왔다 메이 메이 네가 왜 여기 있지? 바캉스야 여름 바캉스라 돌아왔어 저 때는 채찍을 작은 걸 갖고 있네요 귀엽대 카루마 메이 미국에서 돌아와 있었구나 메이는 카루마 선생님의 딸이자 내 후배이기도 하다 내가 선배거든 이상한 소리 하지마 너는 미국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흥 네가 합격한 걸 보면 나도 여유롭게 합격하겠지 아 아직 끝내지 않았군요 너한테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어 왜 그렇게까지 맘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보다 아빠 아빠 대리로 미추르기 레이지를 추천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나 나도 곧 검사가 될 사람이야 미추르기 레이지 따위보단 잘할 자신 있어 오랜만에 보는 건데 본인 앞에서 악담을 하다니 여전하군 봐도 왜 그러지? 이 사건은 이 녀석들이 수사할 거다 뭐라고? 현장에 이런 햇병아리와 애송이를 들여보내라는 말인가? 검사로서 현장을 수사하는 소질을 가늠할 좋은 기회다 현장은 애들 놀이터가 아니야 봐도 이 현장에 지휘감독권 네 개 있다 불평하지 마라 내 목도 갈 것 같군 나도 죽을 지경이야 미추르기 메이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을 설명한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어 아빠 나는 수사권을 인계하고 오지 미추르기 메이 완벽한 결과만을 보고해라 그 밖에 보고는 허락하지 않겠다 잠깐 카루마 잠깐 카루마 기다려 미추르기 레이지 오랜만이군 메이 마침 잘되네 카루마의 이름이 더 누구에게 누구에게 더 올리는지 인사정도는 하지 그러나 오랜만이네 그래 먼저 검사가 됐다고 거들먹거리지마 정말 여전하군 저것도 채찍질을 미추르기 레이지 카루마의 이름이 누구에게 더 올리는지 지 에나 돌봐야 한다니 아무래도 이 사건의 수사권이 내게 넘어온 모양이다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셔 봐도 형사 그렇다면 바로 현장 상황을 설명해주겠어 직접 봐라 알겠소 수사에 협력해줄 것 같지 않군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시체에 그대로 있네요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지방법원 제2대기실 방범창이 있는데 방범창이 다 있네 이상을 보면 역시 서로 죽인 건가 좀 이상한데 위치가 미추르기 레이지 사람이 말하면 끝까지 들어야지 음 뭐라고 했나 한 번만 더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카루마의 이름이 누구에게 더 어울리는지 대결해 대결? 이 사건의 진상을 먼저 밝혀낸 사람이 이기는 거야 흠 먼저 밝혀낸 쪽이 카루마의 이름에 더 걸맞다 이건가 그래 먼저 검사가 됐다는 이유로 더는 바보가 바보답게 바보처럼 자랑하는 꼴은 보기 싫거든 흠 좋을 대로 해 그 말은 대결을 받아들인 거라고 봐도 되겠지? 그것도 좋을 대로 해 흠 그럼 바로 현장 조사를 시작해야겠네 완벽한 증거를 발견해서 화려한 입증을 보여줄게 바두 형사님 그래도 날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사건의 진상을 걸고 대결하자니 어린애 같은 발사인군 몇 살 차이나 나길래 약간 배지터 느낌 난다 생각해보니까 저 바두 형사님 좀 느낌 나지 않아? 아닌가? 그 드래곤볼에 누구 닮았는데 꼬마라고? 흠 꼴좋다 레이지 애 취급이나 당하고 애송이 애송이와 햇병아리 너희 말이다 꼬마들 나까지 취급을 하다니 누가 봐도 고등학생 느낌 나는데 뭐가 어쨌든 현장을 어제로 피게 둘 순 없다 니 봐 커다란 놈 니가 이 녀석들을 감시해라 네 알겠습니다 바두 형사님 아 13살? 13살인가? 꼬마들 얌전히 있으십쇼 거기 수염 내 수사를 방해하면 이 채찍에 얻어맞을 줄 알아 에이 그럼 애송이 검사 얼른 수사를 시작하십쇼 니 용사한테까지 애 취급을 당하다니 자 수사입니다 수사십쇼 애송이 검사 내 이름은 미추르기 레이지 이슬 만약에 또 애송이 검사라고 부른다면 검사 직권을 활용해 자네 월급을 조정하겠네 아이아이 뭐 뭐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월급이 적은데 뭘 어떻게 할 셈입니까 그건 자네에게 달렸지 어 그게 정말일까 잘됐습니다 이때부터 인연이 좀 있었으면 몇 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거지 아까 그 사건도 과거 같은데 10년 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 거구나 총 10년 참 낙관적인 형사로군 자 형사 아니 자 일단 조사를 좀 해봅시다 바도 형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뭐냐 그림체가 되게 다르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각각 칼과 권총을 흉기로 사용한 것 같으만 그런 모양이군 그 점에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요 두 사람은 이 흉기를 어디에 어디서 손에 넣은 것이요 흠 난 역시 멋지군 권총은 이 지도의 가방이 들어있었다 조금 전 재판 중에 제출된 증거품이다 권총은 고도피아 대사관 직원을 살해한 흉기야 하지만 갈에 대해서는 나도 보고받은 게 없다 칼 무늬가 되게 특이해요 마카리는 경찰에 구속되어 있었다 법원의 흉기는 못 가져오지 아마 그 칼도 이 지조가 가져온 물건일 거다 칼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무늬가 그쵸 소리가 안 난 것도 이상해요 재판 중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품인가 그런데 왜 바두용사도 모르는 증거품이 있는 거지? 설마 검사라면 증거품으로써 흉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설마 이 지조 검사가 흉기를 꺼내서 마카리에게 덤빈 건가? 흠 도련님으로 승격시켜줄까? 계속 어린애 취급을 하는군 이 지조가 먼저 덤벼들었고 마카리가 반격해서 서로를 죽였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지 흠 하지만 결론을 내리긴 아직 이르다 카루마 선생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완벽한 증거를 찾겠어 자 보자 사건 현장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 약간 아인슈타인 박사 그림 같네 사진이 쓸데없이 다른 게 먼저 보이네 마카리 위에 이 지조 검사의 몸이 겹쳐져 있다 상황을 봐서는 서로 죽인 것 같은데 여기서 도출된 추리네? 왜 그러나? 형사의 감이 팍 왔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먼저 쓰러진 건 마카리겠네요 그건 딱 보면 알지 않나 그래도 시신을 조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 주사한 곳이 있으면 조사해보자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어 일단 이 피 묻은 이거 뭐야 이거 피 묻은 비닐? 이 비닐이 뭐지? 응? 왜 이런 곳에 비닐봉지가 어질러져 있지? 이 비닐봉지는 증거품을 넣어 아니 이 이 비닐봉지는 증거품을 넣어두는 물건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안 해 오 그쪽도 제법이네요 이 형사에게 칭찬을 들어봤자 전혀 뿌듯하지 않곤 그나저나 이 비닐봉지는 난동이 벌어진 흔적일까? 또 왜 비닐봉지? 이게 다 증거품 넣어두는 비밀봉지잖아 생긴 거 보니까 딱 그건데 피가 비닐봉지 안에 있어 그러면 칼을 피 묻은 칼을 여기다 넣었다는 건데 이 증거품 이게 증거품은 맞네 확실히 그럼 이 피는 진작에 묻어왔을 피인가? 피가 좀 섞여있을 수도 있겠는데 오른쪽에 권총을 진 채로 돌아가셨대요 마카리를 쏜 다음 권총을 진 채 쓰러진 건가? 이상하다 이 지조공사님은 어떻게 권총을 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권총 정도는 나도 쏠 수 있네 자네 도움이 안 되니까 말대꾸하지 말게 쏠 기회는 없겠지만 저도 쏠 기회가 없는 편이 평화로워서 좋습니다 뭐 총을 다룬 자세는 멋지지만요 이런 영사가 총을 갖고 다녀도 되는 건가? 어쨌든 흉기로 사용된 권총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둬야겠군 증거품 그 다음 칼 눈에 튀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칼을 진짜로 죽었네요 피가 잔뜩 묻었군 범행에 쓰인 흉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치조 검사가 가져온 흉기라 이치조 검사가 증거품으로 법원에 가져왔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가져온 건가? 이 칼에 대해 정보를 메모해두는 게 좋겠군 자 흉기로 사용된 칼 그리고 이게 신경 쓰였습니다 이거 이 손에 묻은 게 뭘까요? 어? 어? 손이 감았습니다 무슨 얼룩일까요? 음 이 부분이 더러워진 걸 보면 잉크 얼룩은 아니겠나? 뭔가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묻는 그 얼룩인가봐 어? 잉크 얼룩이라고요? 그래 나도 기펜을 쓰다가 손이 더러워진 적이 있지 아니 기펜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봐도 되나보네 마카리의 사인은 종상이었지 아마 그렇겠지만 엎드려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진실을 숨기고 싶어하지 동탄스러운 일이다 아니 그렇게 거창한 문제입니까? 이 상태로는 마카리의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바도 형사 시신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소? 어머 이 상태로는 이론을 완성할 수 없나봐 완벽한 증거를 갖추려면 사인을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 흥 뭐 일리는 있네 얼른 시신을 옮겨 감식관 네 현장 사진 촬영은 충분히 마쳤습니다 그렇다는군 확인해도 되겠소? 안된다 어? 아니 현장 수사는 형사가 할 일이다 멋대로 옮기지 마라 커다란 놈 니가 해라 그럼 이치조 검사님 실례하겠습니다 이토노 코기리 공사를 혼동하지 마라 넌 형사 잔나 네 알겠습니더 다시 보자 일단 상처부터 봐야되겠죠 어 근데 기펜인데 볼펜 쓰시네 짧다 어 가슴에 칼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마카리가 든 칼과 상처 자국이 일치하나? 감식관 어 네 검증 중입니다 서둘러라 이치조 검사에게 꽂힌 죽음의 칼날 상황상 흉기는 틀림없이 마카리가 쥔 칼이겠지 볼펜? 가슴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다 이건 만년필이군 자 손에 묻은 거랑 만년필은 어울리지 않아요 어? 저도 귀에 연필을 꽂고 있습니다 바두 형사님이 늘 그러십니다 소지품에는 꼭 이름을 써라 라구요 이 형사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나 보군 예나 지금이나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네요 일단 총을 보고요 이치조 검사의 오른손에는 권총이 지어져 있다 어? 어? 마카리는 이중에 이 권총의 탕하고 맞춤 걸까요? 감식관 병사에게 대답해주게 어? 네 총알이 총알의 강선은이 권총과 일치합니다 가, 가, 강선은 그, 그게 아마 강선은이란 권총의 지문 같은 걸 쓸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는 반드시 총신에 의한 자국이 남지 그 자국을 조사하면 총알이 어떤 권총에서 발사됐는지 알 수 있다 어? 맞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 학교부터 다시 다니겠나 히야 봐주십시오 마카리는 이 권총으로 쏜 총알에 맞아 사망한 모양이군 오케이 이치조 검사인가 법원에서 목숨을 잃게 내다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저도 뭐라고 해야지 제가 경비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안타까워할 시간이 있으면 아 안타까워할 시간이 있으면 수사를 계속하게 자네는 사건을 해결하고 형사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계속하지 이치조 검사가 죽은 원인을 찾기 위해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일단 총상 가슴을 총에 맞았군 법원에서 총을 쏘다니 대남원 범액입니다 형사가 된 지 일주일째 저도 아직 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옷에 그을린 자국이 없군 가까이서 쏘지 않았다는 소리 앞편에서 그랬죠? 총을 가까이서 쏘면 그을린 자국이 생긴다 이랬어 어? 그을린 자국 말일까? 곤충에서 발사된 총알은 화약 때문에 뜨거워진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쐈을 경우 그 열 때문에 옷이 그을리지 마카리는 1에서 2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총을 맞았나 보군 어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총을 맞았어요 어? 그쪽은 젊은데도 토박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기본 아닌가? 두 사람의 사인을 정리해보자 이치저검사는 재판의 증거품인 권총과 칼을 꺼내 마카리에게 총을 쐈다 하지만 마카리는 총에 맞은 상태로 이치저검사에게 칼로 반격했다 그리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 아니 근데 혈은이 왜 없어? 저 정도 칼... 저 정도 총을 맞고 칼에 찔렀으면은 피를 엄청 흘리지 않았을까? 어? 저 장렬한 사투데요 하지만 뭔가 성연치 않군 항상 그러는데 사례사건에 피가 이렇게 피웅덩이가 없어 흠... 상황은 대강 방악한 것 같군 책상 위에 비닐봉지가 쌓여있군 티 세트도 있지만 어질러진 것 같진 않다 어? 그러게요 이 책상은 정돈되어 있는 모양이다 여긴 깨끗해 책상은 깨끗해 어쩌면 그들은 조용히 난동을 부렸던 걸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난동이 어딨어 이 세상에 이... 이 사람 이상하네 제가 있던 복도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난장판처럼 보인 이유는 바닥에 어질러진 비닐봉지 때문인가 보군 이 비닐봉지 말하는 거죠 가방? 어? 집이 담겨있네요 이게 이치조검사의 가방인가? 내가 인기 받을 예정이었던 재판 증거품이겠지 어? 이게 증거품일까? 만지면 안됩니다 지문이 무섭다 자기구만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자... 보자 이건 뭐야? 그냥... 티비인가? 오... 아니 왜 그러나 이토놓고 길이 용사 저희 집 티비와도 비교도 안되게 됐습니다 평범한 티비잖나 집에 무슨 티비가 있길래 어디 보자 오... 진짜 크네요 어? 어... 우와 아... 이 소리에 묻혔나 설마? 티비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아까부터 시끄럽게 뭐야 시험 만지지 마라 지문이 묻으니까 아... 아닙니다 저도 만지지 현장 보조는 형사의 기본이잖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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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사에게는 형사의 기본이란 게 아직 없나보군 오... 이거 티비가 좀... 결정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창문이 열려있다 흠... 꽃 냄새가 향기롭군 으악! 아... 정원의 핑꽃 색깔이 엄청 칙칙합니다 좀 더 센스있는 말을 할 순 없는 건가 이야... 그래도 이 창문으로 범인이 도박치기 힘들겠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면 정원의 핑꽃에 묻혀 천국에 가버릴 겁니다 애초에 창문에 쇠창살이 달려있지 않나 꽃향기가 난다 꽃향기? 꽃향기도... 뭔가... 소재가 되나? 증거가 되나? 아무튼 사람이 드나들만한 창문은 아니란 뜻이죠 역시 법원이라 그런지 건물 구조도 빈틈이 없군 하... 자... 모자... 여기도 다 봤고요 식물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런 건 됐고 아... 바닥에 어질러진 비닐봉지 왜 이런 곳에 비닐봉지가 어질러져 있지? 이 비닐봉지는 증거품을 넣어두는 물건입니다 어? 설마 그 안에 있는 증거품이 도난당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타가라스가 들어와가지고 증거품을 가져간 거지 그... 이게 그... 지금 로 모식이랑도 혹시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있네요 야타가라스는 보통 그런 거 훔쳐가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안 해 어? 그쪽도 제법이네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텐데 이용사에게 칭찬해 들어봤자 전혀 뿌듯하지 않군 그나저나 이 비닐봉지는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난동이 벌어진 적일까? 비닐봉지가 뭐야? 비닐봉지가 아니라 비닐봉지라 그러네요 소파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이제 대화를 해봅시다 하... 그렇구나 메이 넌 뭘 좀 알겠어? 지금 대결한 중이잖아! 말 걸지 말해줄래? 음... 알겠다 아... 말 걸지 말래 바도 형사 당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치주와 마카리의 시슨은 서로 죽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도 있어 흠... 그게 무슨 뜻이오? 흠... 남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봐라 철부지 아이아이... 이번에 철부지라고? 안 알려주네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자... 자... 줄이해보자고 흠흠... 어... 정리된 책상과 흩어진 비닐 창문... 아 일단 만년필은 맞는 것 같아 만년필과 잉크 얼룩 깃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만년필을 쓰죠 이치주 검사 손에 묻은 얼룩은 만년필 잉크일지도 모르겠군 감식과 당이 똑같은 인구인지 검사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너... 이토놓고 길이 형사님 이치주 검사 손에 묻은 얼룩과 만년필 잉크는 동일한 듯 합니다 어? 그래 수고했다 이 대사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치주 검사는 왼손잡이였던 건가? 어? 아 양손잡이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게임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한쪽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근데 지금 총은 오른손으로 갖고 있단 말이야 이치주 검사의 만년필 이건 중요한 증거 같군 어? 그럼 해소해두겠습니다 어 만년필 기록했습니다 왼손잡이인 건 맞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정리된 책상이랑 여긴 비닐봉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바닥에는 흩어져 있어 모순된 부분끼리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돈된 탁자 위에 쌓인 비닐봉지 그 비닐봉지 중 일부만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비닐봉지가 어질러졌다고 보기엔 부자연스럽다 무슨 다른 이유로 어질러진 게 아닐까? 어? 비닐봉지가 어질러진 이유? 비닐봉지 바깥에 묻은 피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래요 아 바깥쪽의 피인 거네요 여기도 피가 잔뜩 묻었습니다 이토노코길이 형사 이 피는 누구 건가 음 어우 잠깐 감식관한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 부탁하지 피를 흘리긴 흘렸나 봅니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치조 검사님 아 이치조 검사님의 피라고 합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마카리의 피는? 저 피는 어디 안 난 거야? 피가 안 날리고 없잖아 음 이 비닐봉지도 중요한 증거인 것 같군 그럼 회수해두겠습니다 자 이치조 검사에 피가 묻어있는 비닐봉지 수사는 대학 끝났대요 역시 두 사람이 서로를 죽여놔 봅니다 아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어 이 현장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이치조 검사와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이래요 진짜 미치겠네 이제 막 글씨를 만들어내네 이치조 검사와 마카리가 서로 죽인 것이 어이가 없네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순이 말이지 에? 그런 게 있습니까? 흠 현장의 모순을 자네에게도 가르쳐주겠네 수사한 곳이 있으면 조사해보자 자 여기서 웬만한 거 봤는데 어 찔린 모양이군 아이야 왜 그러나 용사 칼이 찔리면 아프겠다 생각으로 했더니 배가 아파졌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게 이거 그냥 다른 거 누르기 전에 총이 제일 이상하죠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거 그 증거품과 관계 있나 바로 만년필 이거다 이거다 이 현장에서 발견된 모순은 바로 여기다 이치조 검사는 만년필을 왼손으로 사용했다 즉 이치조 검사는 왼손잡이였다 하지만 권총은 오른손에 들려있지 왼손잡이 이치조 검사가 오른손으로 총을 쥐고 있다 흠 이게 바로 이 현장의 모순이다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다 근데 왜 그런 모순이 생긴 걸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지 이치조 검사가 죽은 뒤 누군가가 총을 들려놓은 거다 그렇다는 건 이 현장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누군가가요? 바닥에 여질러진 비닐봉지와 오른손에 들린 관총 역시 이 현장에 누군가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우리에게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누군가의 아기가 응애 응애 아 죄송합니다 피곤해가지고 조사 종료 같은 날 오는 시각 지방법원 제2대기실 검시 결과다 마카리는 총에 맞은 뒤 잠시 동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치조 검사는 칼에 찔려 즉사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뒤늦게 죽은 건데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마카리가 죽은 거잖아요 칼에 찔린 사람이 먼저 죽고 총에 맞은 사람이 늦게 죽나 보통? 아니 뭔 소리래 칼 어어 보통 총에 맞은 사람이 먼저 죽지 않나? 뭐 어느 곳을 맞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다만 이걸로 확실해졌네 확실해졌다고? 이 사건은 이치조 검사의 보복으로 시작됐어 고발당한 검사가 격분해서 피고인을 죽이려 한 거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반격당해 죽은 거지 흠 이 정도는 기본이지 단순하고 명쾌해 의심할 여지도 없어 과연 그게 진실일까? 흠 내가 먼저 진상에 다 달았다고? 납득이 안 가나 봐? 좋아 내 결론에 의의가 있다면 제시해봐 모순이 있다면 말이지 알겠어 대결 들어갑니다 이치조 검사는 즉사했고 마카리는 아주 잠깐 살아있었어 즉 이치조 검사는 마카리를 쏜 후에 죽었단 걸 알 수 있지 즉 마카리는 죽기 직전에 이치조 검사가 가진 칼을 빼앗아 찔렀어 이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야 어? 즉사했다는 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 근데 이게 다르지 않나? 그 점을 공격하기는 아직 일러 일단 메이의 가설 허점이 없는지 찾아보자 내가 말한 거랑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찔린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하나씩 추구해봅시다 잠깐! 잠깐! 이치조 검사가 즉사했다니 정말 그럴까? 여기 사례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 이치조는 칼에 가슴을 찔린 쇼크로 즉사 똑똑히 그렇게 적혀있지 그치 적혀있지 자 다음 이치조 검사는 마카리를 쏜 후에 죽었단 걸 알 수 있지 잠깐! 잠깐! 이치조 검사가 마카리를 쏜 후에 사망했다고? 방금 쇼크 샤이타 쇼크 샤이타 하지 않았나? 아 근거는 있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이치조는 즉사했다 이것만으로도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다시 말해 즉사한 이치조 검사가 마카리를 공격할 기회는 사망이 전밖에 없었다는 뜻인가 이제야 이치조 모양이네 죽기 직전에 이치조 검사가 가진 칼을 빼앗아 찔렀어 잠깐! 잠깐! 빈사상태의 마카리가 이치조 검사에게서 칼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 마카리도 순순히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반항했겠지 인간은 필사적일수록 힘이 나는 법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졌고 싸움 끝에 칼을 빼앗은 마카리는 이치조 검사를 찔렀어 이 어질러진 현장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완벽한 논리야 그게 정말로 완벽할까? 뭐, 뭐라고? 흠, 아무튼 설명을 빼먹으면 안 되지 발언은 정확히 해야 한다 그 증언을 수정해다오 알겠어 다투다 칼을 빼앗은 마카리는 힘을 쥐었자 이치조 검사에게 반격했어 자, 다시 그 증언 말인데 마카리도 마지막 저항을 하려고 온 힘을 다해 칼을 빼앗았어 얼마나 격렬한 싸움을 했을지 상상이 가네 소리가 안 났어 내 채찍만큼 격렬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채찍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이 주변에 비닐봉지가 어질러진 이유는? 몸싸움 때문이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해? 아니, 이제 됐어 자, 봅시다 마카리를 쏜 후에 죽었단 걸 알 수 있지 잠깐만 시체 발견 시각 총성이 들린 후 직후에 발견 이치조는 칼에 가슴에 찔려 사망 쇼크 상태에 빠져 즉사 마카리는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 잠깐 살아있었으니까 이치조가 먼저 죽었어 이치조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칼을 뺏은 게 아니라 이거면 된 것 같은데 이치조 검사가 마카리를 쏜 후에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 이치조가 먼저 죽었을 테니까 방금 같이 들었잖아 어? 이거 맞나? 이 다음 꼴로 해야 되나? 이 증거품이 그 모순을 증명한다 아, 잘못했네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니라 잠깐만 어째 잠깐 살아있었어 이건 맞지 마카리를 쏜 쏜 거는 먼저고 죽은 건 그거지 다투다 칼을 빼앗은 마카리는 힘을 쥐었자 이치조 검사에게 반격했어 아, 이건가? 이쪽인가? 지금 지금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사실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있는데 아,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깐만 아까 이게 여기에 이,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시끄럽지 않았다 그랬는데 음, 맞지 아까 몸을 정렬한 다투음이 있었다고 얘는 증언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싸웠다면 당연히 무슨 소리가 났을 거다 리터노 코길의 형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증언했어 흥, 그런 증언에 이상하게 집착하네 싸우지 않았다면 마카리가 어떻게 칼을 손에 넣었겠어? 이치조 검사의 가방은 대기실 안에 있었다 빈틈을 노려 칼을 꺼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 음, 그러니까 네 말은 이런 뜻이구나 이치조 검사의 빈틈을 노려 마카리가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그리고 칼에 찔린 이치조 검사가 마카리에게 총을 쐈다 먼저 죽었다 했으니까 칼에 먼저 맞아야 되는데 잠깐만 아, 아, 아 아, 앞뒤가 맞는군이래 아니, 아니야 잘못 눌렀어 미추리게야 적당히 아무 말이나 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가르마 가문의 제자야 방금 잘못 눌렀어 반성해 이치, 잘못 눌렀어 이치조 검사의 빈틈을 노려 마카리가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그리고 칼에 찔린 이치조 검사가 마카리에게 총을 쐈다 즉사한 사람이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지? 모순이 있지 즉사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지? 이슴 음, 어, 알아서 진행이 되네요 잘못 눌렀는데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째서? 칼에 찔린 이치조 검사는 마카리에게 총을 쏠 수 없었어 왜냐? 즉사했기 때문이지 보고서에 나온 대로 이치조 검사는 즉사했다 칼에 찔린 시점에서 이미 사망했다 총을 쏠 수 있을 리가 없어 안성내 뭐야? 안성내는 뭐야? 당연하지 하지만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이야 마카리가 먼저 공격했다면 즉사한 이치조 검사가 마카리를 죽일 순 없으니 이치조 검사가 쏜 총에 맞은 마카리가 칼로 찔러 죽인 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상대가 다른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들어 자기의 가설을 증명한다 열심히 공부한 모양이군, 메인 나는 네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줬을 뿐이야 바보가 바보 나름대로 바보 같은 가설을 꺼내기 전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착각한 채 현장에 있는 진상을 왜곡해 받아들이다니 아버지한테 가서 제처 좀 배워 오지 그래 왜 너도 아직 말었군 채쌍! 뭐라고? 이 이론의 모순이 어딨다는 거야 그치 이치조 검사가 즉사했다면 그 시점에서 이 현장에는 모순이 생긴 거다 이 현장에 생긴 모순이란 시신이 포기해진 순서 이치조 검사가 위로 있었죠 먼저 죽었으면 밑에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치조 검사가 위에 있었어요 이거죠 네 주장은 이렇다 이치조 검사는 자기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마카리를 공격했다 마카리는 총을 해 맞았지만 빈틈을 노려 빼앗은 칼로 반격했다 마카리의 까래... 까래? 마카리의 칼에 찔린 이치조 검사가 즉사한 뒤 마카리도 사망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지? 시신이 어떤 식으로 겹쳐졌는지 잘 봐라 아 서... 설마... 이치조 검사의 시신이 마카리 시신 위에 쓰러져 있지 즉... 마카리가 먼저 죽었다는 뜻이다 오... 그러면은 마카리가 먼저 죽고 이치조가 죽었으면은 둘이 싸우지 않고 누군가한테 살해당한 게 맞네 아... 말도 안 돼 그래... 어떻게 해도 이상하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 숨겨져 있던 수... 아직이야 미추르기 레이지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 끝나는 이야기야 역시 이 사건은 이치조 검사의 사리에서 시작됐던 거야 극복이 빠르군 말로는 부족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해 똑또야 사건의 진상 두 번째 이치조 검사의 시신이 마카리 위에 있던 건 우연이야 두 시신은 포개어진 채 쓰러져 있었지 다시 말해 동시에 서로를 공격했던 거야 시신이 쓰러지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이상할 건 없지 이게 또 무슨... 말이 안 되죠 총을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포개질 수가 있어 메이의 가설이 전부 옳진 않을 거다 메이의 가설에 허점이 없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가설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제시한다 일단 총인 거죠 일단 총의 흔적 자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 말에서 찾으면 돼요 우연이다 두 시신은 포개어진 채 쓰러져 있었지 다시 말해 동시에 서로를 공격했다 지시 쓰러지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이상할 건 없지 어디에서 제시를 하는 게 좋을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하나씩 봅시다 잠깐! 기습! 어? 어 뭐야? 나 참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는 직원을 추궁하는 동안 다음 소로 생각하려고 하다니 그...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제시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바로 간파당했어 이치조 검사가 마카리 위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증명하겠다는 거잖아? 좀 기다리지 그래? 됐어! 으! 메이! 너야말로 그 채찍을 휘두르는 걸 기다려줄 수 없나? 못 기다려 됐어! 잘 쏴! 으야말로 그... 후... 소용해졌으니 증언을 계속할게 포개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그치? 잠깐! 둘이 포개진 채 쓰러져 있었다니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나? 그렇지 않아 아 잠깐만 메이의 저 눈빛 진심으로 부정하고 있군 메이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줄게 포개어진 채 쓰러지려면 동시에 서로... 동시에 서로를 공격했다 아... 여기가 맞을까? 동시에 공격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이치 조검사는 두 종류의 흉기 권총과 칼을 들고 마카리를 습격한 거야 이치 조검사가 총을 쏜 다음 쓰러져... 쓰러져가던 마카리는 재빠르게 칼을 빼앗아 찔렀어 먼저 마카리가 쓰러졌고 이치 조검사가 그 위에 쓰러졌지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면 가능할 거야 역시 이 부분이 맞았군요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걸 입증해봐 흠 그래 그럼 방금 그 추리를 발언해 추가해주겠어? 소용없겠지만 뭐 알았어 자 가깝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 말이 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 안 되죠 총...이...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사되었다 이게 그거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났다라 그럴리는 없어 살해 상황 메모에도 적혀있는 대로 이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마카리의 옷을 그을리지 않았다 즉 마카리의 상처와 권총 본체 사이에는 몇 미터의 거리가 있었을 거다 으흐흐흐 그럴리가 그래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모순이다 포겨진 시신과 떨어진 곳에서 받은 공격 공격을 받은 마카리가 다가왔을 가능성이 없는 지금 남은 곳은 바...바...바...바보야 바보임 바보스럽고 바보 같은 논증이야 그럼 이 사건에서 처음에 살이를 품고 공격한 건 어느 쪽인데? 처음에 살이를 품고 공격한 사람은 누구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다 이 현장은 이치저검사가 먼저여도 마카리가 먼저여도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지 이 현장에는 세 번째 인물이 있었던 거다 그쵸? 지금 상황상으로는 둘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이치저검사와 마카리를 살해하고 서로 죽인 것처럼 시신을 위장한 이 사건의 진법이다 이 정도면 밀실 살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추르기 레이지 빠뜨린 게 한 가지 있어 증명 말인가? 그래 아직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잖아 네가 할 수 있겠어? 찰싹 제3자가 이 살해 현장에 손을 댔다는 증명을 알겠다 제3자가 여기 있었다면 그 모순이 설명된다 찾은 것 중에 있나? 두 사람이 싸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작한 증거품의 먼지 제시해 주자 이 현장에 남은 마지막 위화감을 내가 찾은 것 중에 있다는 거지 이것 중에 잠깐만 여기 있는 거 보자 잠시 동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저 비닐봉지인가? 이 정도면 저 비닐봉지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권총? 아 맞다 나중에 손에 쥐어졌지 맞어 그리고 왼손 잡았는데 오른손에 총이 쥐어져 있기도 했으니까 받아라 이 취조 검사가 쥐고 있던 권총과 그의 피가 묻은 비닐봉지 현장에 남겨진 이 두 물건이 제3자의 흔적을 보여준다 오 비닐봉지는 알아서 하네요 둘 중에 아무거나 제시해도 됐었겠다 이게? 이토노 코기리 형사의 직원을 떠올려봐 전 이 목도 있었지만 다투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방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비닐봉지가 어질러질 리가 없지 누군가가 일부러 어지르지 않는 한 아 사건 현장을 그렇게 만들고 온 거죠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니겠나 권총은 몰라도 칼로 살해하는 경우에는 피가 튈 위험성이지 진범은 칼에 비닐봉지를 씌워 칼을 뽑을 때 비닐봉지로 튀는 피를 막았다 아 찌르고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에 칼을 뽑은 거야 그러면은 피가 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아 비닐봉지를 씌운 채로 찌르면 어? 그게 되나? 모르겠네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네 그런 게 가능한가? 다른 비닐봉지도 어질러워 놓은 다음 그 사이에 섞으면 방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동시에 은폐공작 현장을 숨길 수 있지 그럴 수가 종료 오 맞아 열심히 종료한다 이 사건은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 같군 동의하오 어 뭐야 돌아보셨네 뭐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파도씨 이토노 코길 형사를 체포해줘 아 그치 제3의 개입의 흔적을 못 찾았으니까 문 막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있죠 뭐 뭐라고 있죠?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지 형사가 부하관리조차 제대로 못해서야 뭐 뭐라고? 대기실 앞에 계속 서있었다는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무슨 뜻이 무슨 뜻이지 카즈라 변호사? 자세한 건 재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저도 봤습니다 휴정 중에 복도에 아무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 들었지? 파도씨 계속 제2 대기실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형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토노 코길이 니가 이 지조루 죽였나? 아이고 그 그럴리가요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손을 댄 인물은 저 형사였나보네 그렇다면 증언에도 거짓말이 있다는 뜻이고 니 추리도 완벽하진 않단 말이지 전 이 복도에 있었지만 다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증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니토노 코길이 케이스케 너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겠다 사실대로 불게 만들어주마 저도 거짓말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저도 정말로 잠깐 잠깐 바도 형사 독단적인 행동은 참가 주시겠소? 참가해 주시겠소? 이 현장의 감동은 나니까 말이요 애송이 주제에 건방진 소리를 하는군 음 나는 완벽한 수사를 하고 싶을 뿐이요 카르마의 제자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지 그러니 이토노 코길이 형사를 연행하기 전에 확인해두고 싶은 게 있어 뭐라고? 이토노 코길이 형사에게 물어볼 것은 복도에 없었던 이유를 물어보겠죠 당연히 어디 갔다 왔니 이토노 코길이 형사 자네가 복도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아니 저도 계속 복도에 있습니다 뭐지? 자네가 없다는 증언이 미추르기 레이지 그런 질문 아무 의미도 없어 복도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범행 중이었기 때문이지 그럼 어떤 바보가 순순히 말하겠어 아 잘못 물어봤군요 아 잘못 놀랐어 동기 아이 잠깐만 치 동기라 이토노 코길이 이츠조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나? 아 근데 잘못 놀랐어 잘못 놀랐어 갑자기 아니 저도 이츠조 검사님께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정말이겠지 이토노 코길이 형사 당신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아니 저도 거짓말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 부자연스럽게 망설이니까 괜히 더 수상하네 미추르기 검사 동기라면 나도 짐작 가는 게 있어 가르쳐주겠나?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면 가차없이 이의를 제기하겠다 완벽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군 뭐지? 난 참 고지식하구나 좋아 재밌을 것 같으니 재판 예행 연습을 시켜줄게 어 뭐야 어 뭐야 맞는 거야? 아 뭐야 틀린 건 줄 알았더니 맞는 거였네 그게 아마 일주일쯤 된 일일 거야 경찰청 앞에서 이토노 코길이 형사가 이츠조 씨에게 혼나고 있더라고 너 같은 놈 감봉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더라 신입 형사가 갑자기 감봉당하면 원한을 품어도 이상할 건 없지 어때? 네가 원하는 완벽한 설명 이해됐으려나? 또 뭔 소리야 감봉됐다고 사람을 죽여? 하긴 뭐 코난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판국에 게임이라고 없겠어? 게임이라고 없을 없을 리는 없다만 오해입니다 저도 아무리 혼나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입 다물어라 네 증언은 믿을 수 없어 그럴 수가 이 취조 검사를 살해한 동기 이건 딱히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 모든 걸 납득할 순 없다 카드라 변호사가 말한 완벽한 설명에 대해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겠군 오 난 틀린 줄 알았더니 이게 맞나봐요 세 번째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일주일쯤 된 일이다 혼나고 있었다 뭐 때문에 혼나고 있었지? 잠깐! 이토노 코길 형사가 혼나고 있었다고? 그래 이 취조 씨는 별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시뻘건 얼굴로 화를 내더라고 혼나던 이토노 코길 형사는 창백하고 죽을 것 같아 보였지만 지금도 창백하고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말이야 저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딱 하게 됐군 그리고 이 취조 씨는 시뻘건 얼굴로 이토노 코길 형사에게 말했지 간봉이다 잠깐!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그렇게 조금씩 모았던 거군요 당신은 계속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맞아 너무 재밌어서 몰래 구경했었지 그래서 아까 이토노 코길 형사를 보고 웃음이 터질 뻔 했다니까 너무 아쉽다 제가 얼굴에 뭐가 묻은 줄 알고 당황했던 말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이네 귀고리도 특이하고 뭐가 붙어있긴 하지 왜? 뭐가 말입니까? 눈이랑 입이랑 코랑 눈썹도 있네 네? 와 이 사람 놀래는 맛이 있다니까 가지라 변호사 슬슬 다음 직원을 해주겠나 그래 자 신입 형사가 갑자기 감봉당하면 원한을 품어도 이상하게 없다 잠깐 감봉이라 신입 형사에게 그런 말까지 하다니 검사와 상하관계는 모르지만 자주 있는 일인가? 그쪽도 아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지 쓸모없는 형사는 당연히 감봉을 당해야지 우리 아빠는 신입이든 누구는 순식간에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형사한테 미움받을걸? 맞는 말이군 감봉은 하면 안되지 봐도 형사 설마 조금 전 선생님께 감봉당했나? 완벽한 설명 잠깐! 이게 당신이 말하는 완벽한 설명인가? 마음에 안들었어? 음 안타깝게도 완벽한 설명은 아닌 것 같군 아직 더 물어볼 게 있나 보네 완벽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일을 제기를 할 자료가 있나? 일단 하지 않는다 형사가 이 취소검사를 살해해둔게는 확실히 있었다 하지만 딱 하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어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해야겠군 아 뭘까? 잠깐만 혼나고 있다 너같은 놈은 감봉이다 여기서 어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것뿐인데 얘기를 더 해봐야 되나? 일주일짜리 한 번 들어볼까? 일주일 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잠깐! 잠깐! 일주일 전? 당신이 이 터놓고 길이 형사 아는 사이였나? 아니 직접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터놓고 길이 형사를 알고 있었던 건가 전에 본 적이 있거든 어? 오늘 처음 봤다며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오늘 처음 봤다며 본 적이 있다 아 이건 이히를 한 번 제기를 해봅시다 아이고 제이 말고 추궁 추궁에서 여기서 이히를 제기해봅시다 그래 하나 더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치 마카리 살해 동기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건데? 이 치조 검사를 살해한 동기는 알았네 하지만 마카리를 살해한 동기는 뭐지? 마카리를 살해한 동기라 그건 모르지 하하 뭐가 이렇게 당당하니? 흠 두 사람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면 이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겠나? 그래 이 치조 검사와 마카리에게 원한을 품은 다른 인물이 없는지 확인은 해봤나? 아 그건 더 몰라 아니 저게 저게 정말 뭐라고? 그럴 리가 잠깐만 그런 표정으로 째려보지 말아줄래? 웃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미 웃고 있으면서 뭐 그래도 둘 중 한 명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면 이 범행은 성립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오 그럼 설명해주겠나? 음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군 입만 열면 완벽 완벽 꼭 결벽주의 같네 카로마 집어 사람도 입버릇이야? 미츠르기 레이지 저 무리한 입 좀 다물라고 해 둘 다 조용히 해주면 좋겠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긴가? 그 막 끝날 줄 알았더니만 에휴 그럼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할게 어 이제 제 2차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 이치조씨와 마카리 두 사람을 살해할 동기를 가진 인물은 없어 오히려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원한이 있어도 충분하지 이치조씨를 살해하면 당연히 같이 있던 마카리는 목격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야 둘이 싸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두 사람을 살해할 동기를 가진 인물이 정말로 아무도 없었을까?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제 2의 KG 8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사관 직원 살인사건 그 재판이 휴정 중에 살해당한 두 용이자 관계가 있는 인물을 놓친 거 아닐까? 어허 자 이러면은 인물은 없어 아냐 있어 있겠지 이치조검사 마카리 두 사람과 관계 있는 인물은 또 없나? 절대로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 하지만 이 법원에 있던 인물 중에는 없을 거야 아니 그 조 있잖아 아까 어? 신문에 이 사람 있었나? 그럴 리가 없다 조금 전에 만났으니까 아까 그 남자 그리고 두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아도 충분할걸? 무죄로 풀렸다고 했던 그 사람 내가 말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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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라 6호도 피해잔데 이 남자일 수도 있어 이 여자가 범인일 수도 있어 가능성은 있어요 오히려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원한이 있어도 충분하지 잠깐!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원한이 있는 인물이라 이 형사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건 그렇겠지 누구든 살다 보면 원한을 사는 법이거든 하지만 원한이 있더라도 살해가 가능한 건 그 형사뿐이야 그리고 그리고 마카리가 목격자가 되니까 잠깐! 잠깐! 목격자라서 없앴다 그 말인가 재판장님은 무사해서 다행이야 만약에 피투성이가 된 형사를 목격했다면 잠시도 유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판결을 재판장 지금 우리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오 독단적인 행동으로 삼가시오 죄송합니다 거기 변호사 얼른 증언이나 계속해 사람이 너무 많아 목소리 바꾸기 너무 힘들다고 스승님이 없던 게 다행이구만 그러지 않으면 채찍의 희생자가 될 테니까 생길 테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토노 코기리 형사는 목격자를 없앨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야 둘이 싸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잠깐! 음... 저는 그러진 않한다 범죄자가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지 하지만 현장을 조작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긴 그렇게 영리한 생각을 못할 것 같긴 해 그런 이유로도 압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과소평까지 봐 당신을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을걸? 맞습니다 조심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의미인 건 알고 있는 건가? 확실히 앞뒤는 맞는 설명이군 하지만 가지라 변호사 말하는 명백한 차고가 있다 차고? 자 찾아볼게요 동기를 가진 인물은 없어 아 이거를 보여줘도 되는 건가?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원한이 있어도 충분하지 이거 이걸 제시해도 될 것 같은데 카즈라 변호사 당신은 한 명을 빼먹은 모양이군 아니 오히려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치조 검사와 마카리를 살해할 동기가 있는 인물이라면 가장 수상한 인물이 한 명 있지 않나? KG-85 사건의 용의자였던 호도피아 대사관 직원 메니코첸 말이다 그쵸? 여기 왔었잖아 아 그래 조금 전 복도에서 당신을 찾아왔던 인물이다 호도피아 대사관의 직원을 살해한 마카리 그리고 KG-85 사건을 담당했던 이치조 검사 맨이라면 두 사람을 죽일 동기도 있지 않나? 듣고 보니 그 남자라면 동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 어? 지금 저를 오해 준 겁니까? 어휴 어휴 이거 맞나? 아 조금 다시 봤습니다 으스대지 말게 자네의 용의 자네를 용의자에서 제외한 건 아니네 완벽한 증거 완벽한 증언 그걸 전부 갖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화 아무 짓도 안 해 흠 자네를 구속한 상태로 메니코첸을 조사하겠네 내가 맡은 사건에 수사 누락이 있어서는 안 돼 잠깐 아 잠깐 메니코첸을 조사해봤자 소용없다 이유가 무엇이오 메니코첸은 방청석에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 모든 경찰이 그 녀석을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역시 용의자는 이토놓고 길이 형사란 거네 그렇겠군 어머 세상에 아 그 우주가 아 바도 형사인지 믿어주십시오 저도 계속 복도에 있었습니다 아니 저 안에는 CCTV도 없어? 대기실 안에는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CCTV도 없나봐 그렇다면 너 말고 복도에 온 사람이 있었다는 소리냐? 아이 그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저 역사 진짜 바보인가 봐 살인 현장 앞에 자기밖에 없었다고 말하다니 자백이나 마찬가지지 듣고 보니 이상하군 범죄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친다 이토놓고 길이 형사도 결백을 주장할 거라면 경비를 내팽개치고 로비에서 쉬었다고 둘러댈 수도 있어 따라와라 이토놓고 길이 쥐조 시간이다 하 아 바도 형사님 일단 가야지 뭐 어떡해 제3의 인물에 대한 증거가 지금 없으니까 미추르기 레이지 나는 먼저 아빠에게 보고하고 올게 아 이걸로 한 건 해결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호호호호 그럼 우리도 일하러 돌아가야겠네 음 카즈라 변호사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다 아 뭔데? KG85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겠죠 그래서 함 묻고 싶은 게 뭔데? 저 격려하고 있는 아저씨 아 근데 이거 격레도 그거 아니야? 상위 자기보다 윗사람이 내리라고 해야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코도피아 대사관 직원 살인사건 제2의 KG85 사건이라고 불린다더군 경찰 관계자는 그렇게 부른다나 봐 그게 뭐? KG85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아는 걸 가르쳐주겠나?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신문에 실린 내용 말고는 모르니까 아니 당신은 KG85 사건의 관계자였을 텐데 괜히 생사람 잡지마 근거 없는 말은 법정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 사진도 있는데 그치? 근거라면 있다 너무 진취한 얼굴로 쳐다보진 말아줄래? 웃지 말게 이대로는 끝이 안 나겠군 웃음이 많은 여자네 카드라 변호사 KG85 사건을 연결해주는 증거품 그걸 제시하면 된다 신문 보여주면 되잖아 이거 이거 카드라 변호사 당신은 이 KG85 사건과 관계가 있을 거다 그런 자료를 제시해봤자 KG85 사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피해자 피해자로 나왔죠 당신과 KG85 사건의 연관성은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다 피해자의 이름은 카즈라 유코 이 사람이 아니라 뭐 언니든 동생이든 뭐 그런 거 아닐까? 당신과 성씨가 같지 아예 같은 인물인가? 이래봬도 관계자가 아니라고 말할 셈인가? 뭐야? 웃어? 안됐지만 관계자는 아니야 뭐? 속았어? 농담이야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길래 나도 모르게 웃어 캬하하하 카즈라 변호사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겠나? 그래 내가 하는 얘기라도 괜찮다면 그래도 순순히 얘기 주네요 왜 사건에 대해? 짐작한 대로 3년 전에 아마노가와 그룹을 밀수 의혹으로 고발한 카즈라 유코는 내 동생이야 맞네 동생이네요 동생 가족이 맞네 역시 그랬군 그리고 법정에 서기 전에 살해당했지 매니코첸의 손해 어? 알면서도 지금 그 사람을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하지만 한 번은 체포당했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도 속편이 속편하게 잘 살고 있어 증거 불충분 때문인가?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 증거품은 있었다고 들었어 뭐라고? 매니의 재판이 끝난 뒤에 이치조씨가 그랬거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몰려와서 중요한 증거품을 빼앗아갔다고 증거를 인멸한 건가? 범죄자가 할 법한 생각이지 아마노가 그룹의 비서가 연루됐다는 밀수 조직 그 녀석들이 매니를 구한 거야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지 그 밀수 조직은 규모가 상당히 큰 범죄 그룹인가? 나도 몰라 그래서 나는 제2의 KG8호 사건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거야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지 실망이야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밀수 조직과 관계가 없었던 건가? 글쎄 모르지 나 매니에 대해서 매니는 왜 당신을 만나러 온 건가? 그 녀석은 재판을 보러 왔던 거야 그러다 변호인석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나 봐 인사라도 한마디 해두고 싶었대 한마디 해두고 싶었대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해서 유감이군요? 라고 도발하는 거야? 뭐야? 너무하군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지마 난 괜찮아 매니의 따귀를 때려줬으니까 한 대 때렸나 보네요 웃으면서 말하다니 오히려 무섭군 이 여자 약간 소시오패스 느낌 나는데? 하지만 바도씨가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과 그 녀석은 관계가 없나 봐 방청인에게도 확인했는데 계속 자리에 있었대 아쉽게도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야 미안해 별 대단한 정보는 못 얻었지? 아니 괴로운 일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하네 넌 정말 고지식하구나 언젠간 그 고지식함이 파멸을 부르지 않기를 바랄게 충고 고맙군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범죄자를 체포하겠어 허세 부리기는 뭐? 허세가 아니다 이러다 정들겠는데 웃는 건 건강이 좋아 미추리기 검사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만 짓다 보면 피곤하지 않아? 나에게는 모든 범죄자를 유죄로 만든다는 사명이 있다 웃을 필요는 없어 에이 또 못마땅한 표정 짓는다 뭐 좋아? 난 이제 가볼게 남은 일을 처리해야 하거든 음 KG8호 사건과 이번 사건 저 좀 쎄야죠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리는 없다 그리고 그 이토노 코길이라는 형사 자기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명백해 아직 이 사건을 전부 해결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형사가 범인이든 그렇지 않든 나는 완벽한 수사를 할 뿐이다 독백이 길고 가로마구 전설의 검사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어 끝났다 끝났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느낌상 카즈라가 약간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쪽으로 예상이 가긴 하지만 그거 너무 약간 뻔한 것 같아 앞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 제가 처음에 막 자작극이라고 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맨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일단 다음 시간에 범인은 다음 시간에 밝혀집니다 기대하시라 두둥 와 재밌어요 와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